원승지가 도련 연속적으로 기괴한 초식을 펼치니 귀신수는 깜짝 놀라 그것을 거두고 보호하기에 바빴다 원승지는 한숨을 돌리며 운기를 등에 돌렸다 귀신수가 보니 그 애 등에 도련 허점이 보였다 찌르는 것이 무수라는 사람의 본성인 만큼 조금도 망설임 없이 상대방의 급소를 쳐나갔다 원승지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몸을 앞으로 굽혀 사 다섯 걸음 비틀거리며 말했다 소재가 졌습니다 귀신수는 일장을 친 즉시 후회하였다 곱빛 뛰어나가 그를 부축하려 했다 원승지가 유기를 등에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일장을 맞았을 때 이미 상대방의 장력을 다소 해소시켰고 또 목상도인이 준 오금사로 된 조끼가 보호했으나 통증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원승지가 돌아설 때 보니 그의 장삼이 찢어져 바람에 펄럭였다 청청이 바삐 원승지에게 달려가 물었다 안 다쳤어요 원승지가 대답했다 괜찮아 목인청이 귀신수를 보고 말했다 내 장력이 확실히 정진해 있지만 이번 1초는 너무 지나쳤구나 알고 있느냐 귀신수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원사제의 공력에 참으로 간복했습니다 그의 본문의 공력은 너만큼 깊지 않다 전에 듣자하니 너희 부부가 사제를 다그친다 하더니 참으로 지독하구나 나는 내가 사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으나 방금 사제에게 하는 것을 보니 귀신수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제자가 잘 못했습니다 목상이 말했다 무공이 높다 해도 하수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지 않으니 승지가 상처를 입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목인청은 이에 아무 말이 없었다 귀신수 부부는 이미 명성을 날린 지 오랜 사람들이다 은연 중 그들은 강남 물미의 영수라 하지 않던가 그러나 지금 사부에게 책망을 듣자니 사부님의 대한 원망보다 원승지를 향한 붕괴심이 솟구쳤다 목인청이 말했다 침왕이 올가을에 큰일을 일으키실 것이니 너희들은 무사들을 소집하고 강남 무림의 호걸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침왕이 일시에 의거하더든 즉시 호응하기로 하자 귀신수 부부가 함께 대답을 했다 알겠습니다 목인청이 귀신수를 보고 음성을 바꿔 부드러운 말로 일렀다 신수야 너는 내가 어린아이만을 편애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의 나이가 적지 않지만 내 맘속에는 내가 그때 맨 처음 화산에 왔을 때의 어린 제자와 똑같이 느껴지는구나 귀신수는 고개를 숙여 듣다가 맘속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그가 대답했다 제자의 맘에도 사부님에 편애하신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너의 성격이 줄곧 강직하여 30년 동안 무공을 쌓으면서도 다른 일에는 한눈 팔지 않았음을 안다 그러나 천하의 일이란 단순히 무공이 높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대사를 만나면 더욱 뒷일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가벼 이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도 아니 된다 알겠느냐 귀신수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제자 사부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겠습니다 목인청이 원승지를 향해 말했다 너와 이 작은 친구는 북경으로 가서 조정의 동정을 살피거라 섣불리 일을 만들면 아니 된다 또한 황제와 조정 대신을 상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중대한 소식이 있거든 섬으로 가서 편지해라 원승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인청이 다시 덧붙였다 나는 오늘 밤 27도 맹주 정기훈과 청량사의 심력대사를 만나려 한다 듣자하니 심력대사가 오대산 청량사에 도착하여 한암남양 청량사원의 주지로 임명받았다 그래서 내가 가서 우선 축하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와 한암무림의 사정을 상의할까 하는데 도영은 나와 동행하시겠소 목상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들이 오로지 인인의사로 우국 이민을 위해 온종일 말을 달려 쉬지 않는데 빈도가 어찌 한가하게만 있겠습니까 내 생각은 어린 제자와 함께 바둑이나 두고 싶은데 괜찮겠소 목인청이 웃으며 말했다 그가 사제들에게 무공을 가르치겠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남경에서 어차피 며칠 체류할 테니 도영은 바둑이나 두시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그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목상이 매우 흥이 나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번에 몇 차례 바둑을 즐기게만 된다면 좋겠지 알 수 없는 일이야 이응에 또 그럴 여유가 있을지는 목인청이 언성을 높여 말했다 도영께서는 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백성은 공고층왕은 이를 크게 이루려 하는데 장차 사회와 천하가 태평하여야 백성들이 안락을 즐기고 우리도 또 무사할 것입니다 목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옛것은 물러나고 새것이 생기는 걸 대국 중에도 희날 거무날이 있으니 순환이 다음이 없다 네 목인청이 웃으며 말했다 오래 뵙지 못했더니 도영의 천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들 세인은 그러한 현묘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겠소이다 그는 하하 웃고는 손을 맞잡아 읍하구는 황진 최추상과 함께 자리를 떴다 벙어리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크게 손짓하며 원승지와 함께 있고자 하였다 목인청은 고개를 끄덕여 허락을 하며 웃었다 좋아 내가 옛 친구를 잊지 않으니 그와 갓 이 가거라 벙어리는 크게 기뻐하며 달려와 원승지를 안아서 공중으로 들어올렸다가 떨어질 때 손을 뻗어 다시 받아주었다 그것은 원승지가 어렸을 때 두 사람이 화산에서 늘 하던 장난이었다 청청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으나 갈빛 아래 그의 얼굴에 희색이 넘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악의가 없음을 깨닫고는 안도했다 벙어리는 등에 걸머진 보타리에서 한 자루의 검을 꺼내어 원승지에게 주었다 바로 금사검이었다 그것은 그가 옛날에 원승지를 따라 동굴에 들어갔을 때 금사랑의 금사검을 빼왔던 것이다 이번에 산을 내려올 때 목인청이 원승지와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산에 아무도 없으니 이 보검을 훔쳐가게 해서는 안된다 하고 그곳을 나올 때 보따리에 숨겨서 목인청조차 모르게 가져온 것이었다 원승지는 이 검은 청청 동생 부친의 유물이다 내가 잠시 빌려 쓰기로 하자 나중에 그녀에게 금사검법을 전수한 뒤에 검을 돌려주기로 하자고 생각했다 청청이 검을 가져가 보고서는 부모의 생각에 미치자 슬픔이 치솟아왔다 원승지는 사부와 다시 헤어져야만 했다 둘은 매우 섭섭해했다 귀신수는 웃으며 말했다 감히 너를 미치지 못하겠구나 귀신수 부부는 사부와 대사형이 보이지 않자 목상에게 몸을 굽혀읍을 하고 는 아이를 아는 채 세 사람의 제자와 함께 휭하니 가버렸다 목상이 원승지를 보며 말했다 그들이 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들 두 사람의 공격이 만만치 않으니 차후 다시 만나더라도 조심하여 야만 된다 원승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사형에게 죄를 지었음이 우울했으나 초시집으로 돌아오자 곧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몸을 일으키니 청청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목재 쟁반이 들려져 있었다 뭔지 맞추어 보세요 원승지는 흥이 잃지 않는 그한 어조로 대답했다 손님이 왔어 청청이 합을 받아 열어보니 한 장의 커다란 붉은 초가 들어있었다 우둔한 제자 민장화에게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글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었다 원승지는 민자화의 약속을 지켜 그를 방문했다 민가의 사람들은 이미 다가고 하인 둘만이 곳곳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경이 지나서였다 원승지가 벙어리를 불러 두 사람이 쇠몽둥이를 갖고 그곳에 굴을 파나갔다 청청은 검을 들고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반시간쯤 파내려가니 쩡 하는 소리와 함께 쇠몽둥이가 곧 커다란 바위에 부딪혔다 그걸 꺼내어 흙을 제거하니 커다란 판 같은 것이 있었다 그 아래는 큰 굴이 있었다 청청이 그가 지르는 소리에 뛰어들어왔다 원승지가 말했다 여기에 좀 있으시오 횃불 아래로는 커다란 철상자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원승지가 도영표를 꺼내 자시 보니 보호 물을 감춘 좌편 모서리에 작은 철상자가 보였다 그는 곧 철몽둥이에 의지하여 철상자 주위에 새끼줄을 거두어 보았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더 가까이 다가가 횃불을 들고 살펴보니 상자 안쪽에 열쇠가 있고 거기 두 장의 종이가 있었다 위편을 들고 대충 보호 이 이러한 글이 써 있었다 나의 숙부가 반란을 일으키니 대신들이 모두 항복하였다 위국봉 서위조가 공신인데 사직에 충성함에 특히 기쁘다 아래 보물은 경황중의 위공 이날 위에 지킨 것이다 종료 사직을 위해 자금으로 써야만 한다 검문 4년 6월 경신 어필 과연 오왕이 참의할 때 검문제가 남긴 보물이 틀림없었다 명나라의 계국은 대장군 서달의 공이 첫째였다 그와 명패조 주원장은 포위의 친구였다 주원장이 황제가 되고 나서도 그를 서영이라고 불렀을 정도이다 서달은 감히 황제를 도영제라 칭할 수 없었으므로 시종 공경하고 조심했다 어느 날 황제와 그가 술을 마시는데 황제가 말했다 서영의 공이 이토록 큰데 아직 묵을 곳이 없으니 나의 옛집을 드리겠소 옛집이란 것은 태조가 스스로 오왕이 되었을 때 기거하던 곳으로 그가 황제로 등극하자 궁전으로 건립된 집을 말한다 서달은 속으로 생각했다 태조가 스스로 오왕이 되어 등극하고 나서 내가 만약 그의 옛 궁정에 머문다면 그 의심은 잠을 크게 될 것이다 그는 태조가 시기심이 많은 것을 알고 이듬으로 당시에는 고맙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를 않았다 태조는 다시 하나번 그를 시험해보고자 마음먹고 며칠이 지난 뒤 서달을 옛집에 불러 끊임없이 술을 마시게 하였다 그를 만취하게 한 다음 시종에게 명하여 그를 침실로 옮겨 태조가 종전에 잠자던 침상에 뉘게 하고 이불까지 덮어주었다 서달은 술이 깬 다음에 상황을 알아채고 크게 놀라 침상을 뛰어내려와 엎드려서 연신 사죄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종이 돌아가 그대로 보고하자 태조는 크게 기뻐 마음속으로 그가 꾸밈 없는 충신임을 알았고 반항할 의사가 없음도 깨달았다 그래서 궁전을 그에게 하사하여 신이 대공이란 두 글자를 써서 이 집의 이름으로 삼게 했다 그것이 남경의 대공방과 위국공 사제의 유래이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서달은 황제에 대해서 공손했으나 그는 여전히 그가 배반할까 염려하였다 한다 홍무 18년에서 다래 등의 종기가 있었다 한다 전하는 바에는 종기가 난 사람이 거위찜을 먹으면 즉사한다고 했다 태조가 사람을 보내 위문하고 거위찜 한 마리를 그에게 하사했다 서달이 만면에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한 마리의 거위찜을 모두 먹어 치웠다 그는 그날 밤 독이 온몸으로 퍼져서 급기야 죽고 말았다 등의 종기가 난 사람이라고 해서 거위찜을 먹었다고 꼭 죽는 것은 아니다 태조는 거위찜을 내림으로써 서달에게 죽음을 내린 것이다 서달은 사실 거위찜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날 밤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자살한 것이었다 이 일은 정사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를 일이다 서달에게는 사남 삼녀가 있었는데 딸 셋이 모두 태조의 며느리가 되었다 서달의 큰 아들 서위조는 검문제에게 충성하고 영군에겐 반항하였다 성조가 찬의한 후 서위조는 부친의 사당으로 옮겨가서는 아련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성조가 관리를 파견해 물으니 서위조는 나의 아버지는 개국공신님으로 자손이 죽음을 면한다 하는 표지를 내어 주어보임으로 성조가 되노하였지만 그 역시 민심을 얻어야 했으므로 그를 죽이지는 않았다 명나라가 망한 후에도 그는 남경을 수비하였기에 백성들이 그를 수비부 서공이라 하였으며 위국공이란 말은 원승지와 청청은 물론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다 원승지가 두 장째를 집어드니 한 수의 시가 적혀있었다 기울어가는 서담 40추 백발이 성성하다 건곤이 어디 있는가 강물은 흐르는데 장락공중에 구름이 흩어져 조원각의 벗소리가 들리느나 심포세류는 해마다 푸르고 야로는 곡성을 삼키며 쉬지도 못한다 원래 이 시는 검문제가 각지를 돌며 다니던 때로부터 40년 후에 금명히 지은 것이다 원승지가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청청은 급히 상자 안에 물건을 보려고 했기에 그 종이를 한쪽에 놓아두었다 원승지가 열쇠를 찾아 상자를 연이 안에 가득히 보옥들이 들어 있었다 또 하나를 연이 거기에는 빛이 등의 값 나가는 것들이 가득했다 열 개의 상자를 차례차례 열어보니 모두 같았다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이 보물은 명태조가 천하 백성들에게 거둔 것인데 우리는 도대체 이걸 어디에 써야 하지 청청은 그와 같이 있은지 오래 었기에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행여라도 탐을 낸다면 그의 경멸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우리가 말한 바 이 뜻이 재물을 찾으면 친 왕을 돕기로 했잖소 백성들에게 갈취한 것은 당연히 백성들을 위해 써야지요 원승지는 크게 기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청청 당신은 참으로 날 알아주는 지기로군요 원승지는 어려서부터 나라인에 심취한 아버지를 보아왔다 침식을 패하고 금전을 탐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자의 화목함이나 또 친구들과의 우정도 즐기기를 탐하지 않았다 당시 은송이 그를 가르칠 때 일찍이 원승환이 쓴 한 편의 문장을 가르쳐 주었는데 당시에는 어려서 평소의 애국 충정을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었다 원승환은 평소의 심성은 하늘에 죄를 짓지 말 것이며 원행은 자손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었다 원승지가 아끼고 있는 부친의 유물은 바로 이 한 편의 좌우명 뿐이었다 청청은 그 출신이 비록 때도 애 집안이나 원승지가 자기를 지기로 칭하는 것을 듣자 부지중의 달콤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예식의 고시 한 구절을 떠올렸다 가치 없는 보물은 구하기 쉬운 한 임을 구하기는 어렵도다 XXXX 다음날 오후 원승지는 홍승희에게 명하여 초시편의 나이별을 불러오도록 했다 그는 어깨에 절단된 상처가 심히 컸으나 원승지가 부른다는 말을 듣고 부축을 받아가며 왔다 그는 원승지를 보자 스승에게 드리는 예를 행했다 원승지가 극구 만류하며 그를 안도록 권한다 음 한쪽 어깨로 쓰는 건법을 그에게 가르쳤다 나이변은 무공의 본래 기초가 있었으므로 원승지가 1초 지식을 자세히 설명하자 귀담아 들었다 연속 5일을 가르치자 나이변은 그것을 모두 기억하여 어깨에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다 나이변은 비록 어깨를 잘렸으나 가히 강호의 절기를 배우게 되었기에 전화 위복격으로 마음이 몹시 기뻤다 원승지는 나이별을 가르치는 일을 마친 후 북경으로 갈 채비를 했다 초공 매구년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와 전송을 해주었다 어느덧 가을은 깊어 날씨가 상쾌했다 원승지 청청 벙어리 홍승에 일행은 목상 도인과 이별을 하고는 10개의 철 상자를 수레에 싣고 북쪽으로 향해 출발했다 초공예 부녀는 제자들과 같이 30리 길을 나가 배웅하고서야 이별했다 XXXX 10여 일을 가자 산동의 경계에 닿았다 그들 일행은 주점으로 들어가서 머물기로 했다 원승지는 10개의 철로 된 상자를 모두 방으로 들여놓도록 명령을 한 다음 버머리와 한 방을 쓰기로 했다 그들이 철 상자를 막 놓고 났을 때 2명의 사내가 주점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원승지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하인에게 여기서 묻겠노라고 했다 그러자니 또 2명의 사내가 들어왔다 원승지는 뭔가 속으로 결심을 한 듯 저녁을 먹고는 모두 방으로 들어갔다 한밤이 되어 어렴풋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미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금세 도둑이라는 걸 눈치채고 몸을 일으켜 촛불을 켠 뒤 철 상자를 열어 구슬보석 빛이 등을 비춰봤다 기이하고 진귀한 보물이 등 아래에서 현란하고도 찬란한 빛을 발했다 얼마인지 수를 알 수 없는 탐욕에 찬 눈동자들이 창 밖에서 문풍지 틈새로 방 안을 엿붙고 있었다 홍승해가 소리를 듣고 안심을 못하고 와서 살피러 다가가니 십여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몸을 감췄다 홍승해는 속으로 빙긋이 웃고는 원승지의 방문을 가볍게 두들겼다 원승지가 듣고 대답했다 들어오시오 방문은 잠겨있지도 않았다 그가 방해들 어서자 탁상에는 보석 조화가 휘황하게 비타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손가락 크기의 진주와 주홍색 산호 영록한 병록의 대개조모연 이외의 고양이 눈보석 홍보석 남보석 자옥 등 값나가지 않는 것이 없었다 홍승해는 사실 그 열 개의 철 상자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잊었다 그저 모두가 금은쯤으로 여겼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도적들이 탐을 내는 것이 이 같은 보석들인 것을 알고 은연중에 놀라워했다 그는 강호에서 오랫동안 견식을 넓혔으나 이렇게 많고 또 귀중한 보물을 보지는 못했었다 그는 원상공이 도대체 이걸 어디서 얻어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가 원승지의 곁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공 이 보물들을 제가 거두어도 좋겠습니까 밖에 사람들이 훔쳐보고 있습니다 원승지 역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로 그들이 지켜보게 하자는 것이야 내 뜻은 그러더니 진주를 들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진주 목걸이 값이 얼마나 하는지 알겠는가 홍승해가 대답했다 300량 정도 할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그 이상일 것입니다 진주 한 알의 그 정도이니 모두 24알이면 적어도 1만 5천량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밖에서 듣고 있던 도적들은 즉시의 쳐들어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한이 되었다 다만 명령만 내린다면 그처럼 값진 보물을 서로 나누어 가져도 괜찮겠다고 다들 궁리했다 원승지는 도적들이 잔뜩 집결한 것을 알고 노상에서도 여러 궁리를 짜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홍승해가 입을 열었다 놈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상자의 물건도 이렇게 많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생각했다 만일 금사랑군이 이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까 금사랑군은 온시의 오 형제와 공동파에게 잡혀서도 숨겨놓은 보물을 취하려고 서로 싸웠다 온시의 오 형제는 공동파들에게 당했으며 이로 인해 그가 기회를 틈타 도망치려다가 만성양파의 장충구와 대머리가 화산을 습격하여 혹독한 가비급을 보았다 동료조차도 죽였다 용유방과 청청이 서로 치열하게 싸웠다 그 큰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서로 잔인하게 싸웠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는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 물건을 객주에 진열에 놓았다 이틀이 지난 뒤 재난부를 지나게 되었다 마차 부대를 이끌고 있는 도적들은 갈수록 더욱 많아졌다 홍승에는 처음에는 공포심이 없었으나 도적들이 대군임을 보고는 무슨 계책을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불안해하며 원승지에게 해도 로 방향을 바꿀 것을 권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였다 배를 타고 천진쪽 해안으로 가서 다시 북경으로 가면 비록 길은 멀고시 일은 좀 더 걸리겠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본래 보물을 잘 이용하여 친분을 만드는 영웅호걸이 아닌가 그리 걱정은 말게 재활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으니 우리도 의리를 내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홍승에는 그의 이런 말을 듣고 다시 더 권하지 않았다 이날 우성에 도착하여 객점에 들었다 원승지는 길거리로 나갔다 그러나 원승지는 은근히 몇 명의 얼굴 모르는 벙어리들을 불러 모아 홍승해와 함께 객점을 지키도록 했다 한 시간쯤 지나자 청청은 즐거운 얼굴로 돌아왔다 손에는 두 개의 작은 대바구니를 들고 잃었는데 그 안에는 새가 들어 있었다 새는 계속 울고 있었다 그녀는 원승지에게 바구니를 건네 주며 말했다 한 마리의 사원입니다 밤에 여기에 매달아 놓으면 듣기 좋을 거예요 원승지가 물었다 길에서 누구를 만났지 아니요 아마도 안 만났어요 원승지는 눈을 크게 떴다 어떤 사람이 미행하지 않았어 청청은 대답도 않고 자기 방으로 급히 들 어가 옷을 갈아 입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돌아와 원승지에게 말을 붙였다 제가 그 사람을 잡아오겠어요 원승지가 의아해서 되물었다 어디서 누굴 잡아오겠다는 거야 원영도 언젠가 길거리를 헤배하며 미친 사람으로 가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청청도 그리 할 수 있단 말인가 네 우리 길거리로 빨리 나가요 그러나 원승지는 동행하지 않았다 대신 홍승회를 딸려 보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조심하라 이루고 혼자 객점을 나섰다 우성은 번화한 곳이라 밤이 되어도 장사꾼들 마부들이 끊이지 않았다 원승지가 객점을 나서서 몇 걸음도 못 가서였사 뒤에서 누군가가 미행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 잘됐다 너희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우리들도 너희들에게 당할 수야 있나 그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계속 뒤쫓아오고 있었다 원승지는 철각의 앞을 지나면서 대장장이를 살펴보는 척하며 그 자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뻗어 그의 뒷덜미를 잡아챘다 그 사람은 순간 반쪽이 막 비데어 원승지에게 이끌려왔다 골목길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저항조차 못했다 원승지가 말했다 너는 누구의 수화에 있는 놈이냐 그러자 그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스럽게 말했다 상공어른 좀 놔주십시오 머리 좀 비틀지 마시고요 원승지가 계속 다그쳤다 빨리 말하지 않으냐더 꼭 쥐어줄 테다 그러자 그는 다급히 말했다 말하겠어요 말하겠소 소인은 황이모자입니다 아코구 사성주의 수화에 있습니다 원승지가 계속 추궁했다 내 짐작엔 뒤에 더 많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성주께서 소생에게 주신 사명은 다음 다음번에도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이냐 사성주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아코구의 재물이 기호로 만들어졌으니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대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원승지는 빙긋 웃었다 사성주나 그는 지금 어디에 있지 빨리 길을 안내해라 그 자는 더듬거렸다 사성주께서는 오늘 밤 늦게 소인을 삼광사 밖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해하며 원승지와 함께 동행하였다 이때는 이미 날이 밝았고 절에는 인적도 없었다 원승지는 그 절 입회어가 된 것을 알았다 그러기에 스님들을 볼 수가 없었다 앞뒤를 샅샅이 살펴보니 무비들이 남아있었다 잠시 후 절 밖에서 어떤 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왔다 십여명이 무리져 절로 들어오는 소리였다 그들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엄노사 너희는 지붕 위로 올라가 망을 봐라 그러자 지붕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절 밖에는 대단히 큰 무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원승지는 무리들 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게 바로 산동 팔성주 지폐라는 것이구나 하고 짐작했다 어떤 자가 한마디 했다 우리 10개의 보물상자를 공평하게 분배합시다 아코구가 2개 삼포강이 2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겐 1개씩 말입니다 얼씨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제거신 양나 누자고 하단 여기에 모여서 나누어 가질 계획이로군 그때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이번엔 우리 장사꾼들도 합세를 하겠소 이건 모두의 일이니까요 너 죽고 나 사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소 하지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나눠 가지겠소 내 말은 사성주를 두목으로 해서 보물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원승지는 그들의 모일을 보고 그들을 칠 방법을 모색했다 이렇게 많은 자들이 모일이란 건 미쳐 생각하지도 못했다 어서 일행들에게 알려야겠는데 그는 급히 돌아와 벌써 귀가에 있는 청청에게 귀뜸을 했다 도적의 무리가 그토록 크다면 조용히 일을 처리할 수는 없겠군요 어쩌지요 도적을 잡으려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야 하니 정말 재미있을 거요 다음날 그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길 위에는 정찰하러 나온 도적들이 끊이지 않았다 원승지는 그 무리들을 모르는 척했어 홍승희가 입을 열었다 원상공 저들의 득을 양양해하는 꼴을 보니 오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 겠습니다 원승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청청은 마차편대나 돌보고 있어요 요새가 놀라서 달뛰지 못하게 말이야 저놈들은 우리 세 사람이 맞서 주겠어 홍승희는 명령대로 따랐다 원승지가 손재수로 벙어리를 부른 것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손동작을 보고서 행동을 취하게끔 하여 완전히 그들을 잡기 위함이었다 벙어리는 곧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다 심폐를 지날 때쯤 장장각각 이 우거진 숲속에서 갑자기 머리를 때리는 듯한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소리는 활 쏘듯이 지나갔다 징소리가 한 번 울리자 숲속에서는 수백 명의 괴한들이 송곳으로 뚫고 나오듯이 빠져나왔다 그들 모두는 각각 푸른 천에 머리티를 두르고 검은 옷과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칼을 쥐고 말없이 길 앞을 가로막았다 마부들은 이미 형세가 불리함을 알고 머리를 감싸고 땅에 쪼그리고 앉았다 이것은 행각의 규례로 도망가거나 뛰어들지 못하게 하려함이었다 길을 막고 강도질을 하려는 사람들은 마블을 해치지는 않았다 계속해서 휘파람 소리와 어지러운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숲을 옆쪽에서 여러 명의 기마병들이 뛰어나와 마차부대의 길을 가로막아 뒷길마저 봉쇄해버렸다 그것 또한 조용히 진행되었다 어제 상광사에서 원승진은 도적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앞쪽에 여덟 명이 한 줄로 서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은 삼십여 세의 얼굴이 흰 도적이었는데 무리 중에서도 두드러져 보였다 그는 무리를 헤집고 나왔는데 손에는 무기도 쥐지 않았다 다만 음향선 주름이 있어 접혀지는 부채를 흔들려 잡고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원상공 어서 오시오 원승진은 이 소리를 듣고서야 그가 아코구의 사성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고는 마음속으로 과연 무예의 강한 자라고 생각했다 손에 들려있는 철제 음향선 는 많은 흠집이 나 있었다 사성주 안녕하셨소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하자 사성주는 잠은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자가 어떻게 내 성이 사실하는 것까지 알지 그러나 태연하게 한마디 했다 원상공 먼기를 오느라 수고가 많으셨소 원승진은 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사라을 시켜 내 뒤를 미행했으니자 연나의 성이 원시라는 것은 일찍이 들었으리라 하지만 내가 그를 사성주라 불렀을 때 그의 이상한 표정은 이해할 수가 없어 차라리 그를 모른 척 할 걸 원승지도 한마디 했다 원상공의 상경은 어쩐 일이오 원승지가 대답했다 예 동생이 공부가 부족하여서 시험을 치고 또 쳐도 시종 낙박만 하기에 뇌물을 좀 바치려고 갔었소 그런데 그분이 워낙 결백하고 청렴해서 사성주도 웃으며 응수했다 솔직하게 말해서 누구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할 거요 원승지도 싱긋 웃었다 어제 한 친구가 나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성을 가진 친구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조심하라고 하더이다 또 살표강 난석체 등등 모두 8성의 주인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들은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열렬하게 환대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이 길을 오면서 긴장을 풀지 않고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도 사성주를 기다렸지요 잘못이나 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부하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는데 어찌 상경치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어떻겠소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한다면 우리 가는 길도 외롭지 않을 거요 사성주는 마음속으로 기뻐하였다 원상공은 집에 있지 않고 하필 집을 나와 이렇게 분주히 돌아다니시오 강호에 험악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원승지가 대답했다 집에 있을 때 이미 들어 알고 있지요 그러나 강호에 어떤 협적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리 이상이나 달려왔소 어찌 그것을 모르겠소 하지만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소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가 날 속인 말이고 진실이 아니었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은 여기에 서서 무얼 하고 있는 거죠 무공간년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재미있습니다 7명의 성주들은 원승지의 반은 정신나간 듯한 넋두리를 듣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사성주에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며 행동개시를 명령할 것을 재촉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성주는 웃음빈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철부채를 폈다 하얀 부채 위에 검은색 해골이 그려져 있었다 해골의 입가운데에는 칼이 물려져 잊었다 공포심을 조성케 하는 그림이었다 청청은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낮게 쉰 음소리를 내었다 원승지도 비록 무예가 뛰어나고 담이 큰 사람이지만 한 차례의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사성주는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며 부채로 손짓하였다 그러자 수백 명의 도, 적대들이 일제히 마차부대 앞으로 덤벼들었다 원승지는 몸을 날려 순식간에 사성주를 사로잡았다 그러자 호련이 숲불 속에서 입으로 부는 대나무 이파리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사성주도 이를 듣자 안색이 일변하여 부채를 또 한 번 휘둘렀다 그러자 도, 적대들은 동시에 동작을 멈추었다 그리고 는 숲 속에서 다시 두 마리의 말이 달려나왔다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수영과 눈썹이 모두 하얀 노인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상투를 늘어뜨린 푸른 옷의 소녀였다 슬쩍 쳐다보니 대단한 미인이었다 두 사람은 사성주와 원승지 사이로 오더니 말을 세웠다 사성주가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여기는 산동지역이오 그러자 노인이 대댑했다 누가 아니라 했소이까 사성주가 다시 한마디 했다 우리들은 금년에 태산에서 대회를 하였소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까요 노인이 대답했다 우리를 청주방도 산동 모임을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당신들도 북직 내로 가서 행동할 수는 없소이다 사성주가 되물었다 그렇습니까 한데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노인장께서 직접 예까지 나오셨소 그 노인이 싱긋 웃었다 많은 재물이 북직 내로 간다는 소리를 들었소 물건도 적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우리들이 먼저 좀 그것을 보려고 왔소이다 사성주가 사색이 되어 대답했다 물건이 노인장 구역에까지 들어오길 기다렸다면 그건 너무 늦은 것 같소이다 어째서 늦었다는 거요 물건들이 아코구의 당신 동생 성에 이미 도착했는데 어찌 참새가 떡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소 원승지와 청청홍승애 등 3명은 눈이 동그려져서 서로 바라만 보았다 그들은 이제야 하북의 큰 도적을 만났고 나 생각하며 어떻게 타협하는지를 지켜보았다 산동 도적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사성주가 외쳤다 정청중 노인 당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시는군요 노인이 대답했다 당신이 만약 예의가 있다면 산동 쪽엔 오지 않았어야지요 당신은 도상의 귤에도 지키지 않으니 참 뻔뻔스럽군요 정청중이 화를 내었다 망나니처럼 뒤죽박죽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나이가 너무 들어 귀가 어둡고 눈도 박지 못하오 산동 도상의 모든 친구분들이 모두 나를 보고 의리가 두텁고 덕망이 하늘 같다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사성주가 부채를 휘두르자 우리들이 입을 다물었다 우리들은 이미 선약한 바가 있는데 정노인은 어찌 후회하지 않겠소 신혜가 없으니 강호의 영웅 호걸들이 비웃지 않겠소 이까 정청중은 대답하지 않고 몸을 돌려 소녀에게 물었다 아구야 내가 집에서 내게 무슨 이야기를 했지 그 소녀가 대답했다 어른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들이 한가한 것도 한가한 것이려니와 산동을 산책하는 것만도 못하고 기회를 틈타 재물을 탈취하는 것만 못하다 하셨습니다 청청은 금쟁반의 옷곳을 고르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와 또렷한 맛이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에 놀랐다 청청이 실눈을 빼고 쳐다보니 자태는 선녀와 같고 두 빼암은 불그스름했다 나이는 비록 어리나 용모가 아름다웠다 기풍 또한 고 아한데다 미모까지 뛰어났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저런 소녀가 도적의 무리 중에 있다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청청은 그간 자신의 미모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매물어도 뒤지지 않는다고 여격기에 원승제의 눈길을 끌 수 있었다 정청죽이 싱긋 웃었다 우리들이 규례를 만들었다고 내가 말한 적이 있었는가 아구가 대답했다 없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들과 산동의 동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산동지역에는 금산 은산 이 앞에 있으니 청죽방도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며 말로써 믿는다 하였습니다 정청죽이 머리를 돌렸다 여보시오 당신은 들은 적이 없소 나는 거의 산동지역의 규례를 말한 것 같은데 말이오 사성죽에 얼어붙은 얼굴이 좀 풀어지며 웃음기가 돌았다 좋소 이제야 좀 예의를 차리시는군요 난 또 정노인이 예의와는 거리가 뭔 줄 알았소이다 정청죽은 이 말이 거슬린 듯 아구에게 다시 물었다 아구야 우리들이 집에서 또 무슨 말을 해뒀지 아구가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네께서 재물이 많으니 길 위에 만약 떨어뜨린 것이 있다면 우리들 도가이 농간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쉽게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겠으나 그건 우리들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음 만약 체면 불구한다면 물건은 손에 넣을 수 있겠구나 어르신네께서는 복직 내에서 돈을 벌어 산동으로 가 간수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를 도모한다면 우리들도 어쩔 도리 없이 양상까지 물고가 간수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를 도모한다면 우리들도 어쩔 도리 없이 양상까지 끌고가 간수하는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청죽이 픽 웃었다 어린 것이 기억력도 좋구나 나도 정확히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는 사성죽에게 눈길을 돌렸다고 여보시오 잘 알겠소 우리들 산동에서의 규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소 그러나 나 정청죽은 완전히 약속하지 않았소 사성죽의 얼굴이 퍼렇게 변했다 우리들의 이를 묵인할 수 없다고요 재물이 북측매 쪽으로 들어오길 기다려 자기가 손을 쓰려고 한 것은 어쩐 일이오 그렇게 꾸민 거지요 그렇소 태산대회의 약정은 결국 지켜진 것이오 북측매로 돌아가 우리의 본거지 사람들을 훈련시켜 다시 표행을 도모 재물을 갈취하고 싶소 도적들이 그의 언별력 있는 소리를 듣고 노란이 다른 두 노인과 한 소녀가 앞으로 나와 마구 칼을 휘두렀다 아구의 손에는 두 장의 주겹이 있었는데 입술에 갖다 대더니 훅 날려 보내왔다 그러자 숲속에서 수백 명의 무리들이 돌연 웅위에 나왔다 의복은 기억 지각색이고 머리에는 다섯 자 정도의 내장을 꽂고 청죽을 들고들 있었다 사성주가 놀란 얼굴을 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매복시켜 놓았었군요 이렇게 많은 기마병이 산동으로 왔는데도 우리들의 정찰병들이 모르고 있었다니 쓸개 빠진 놈들 같으니라고 아 지껏 이 소식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가 음향선을 휘두르자 일곱 명이나 되는 성주들이 연합한 가운데 아코구의 두 명의 성주는 팔성의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 태세를 취하였다 눈에 선이 배는 것은 한판의 접전이었다 사람 수는 산동에 도적들이 많았지만 청죽방도 이미 준비해온 터라 싸움이 붙는다면 풍전 등 화격일 것이었다 물건도 손에 넣지 못하고 먼저 싸움부터 벌어지니 정말 웃기네요 청청의 말에 원승지도 웃었다 우리들은 구경이나 하지 그것이 좋겠어 산동 도적들은 무리져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보였으나 수십 명의 감시자를 마차 부대편에 남겨놓아 도망가는 자들은 막도록 했다 원승지가 홍승애를 손직 가까이 오게 하여 물었다 청죽방은 어느 쪽 파벌인가 북직 내 쪽엔 전부가 다 청죽방의 세력권입니다 저 정청죽 노인이 우두머리이죠 깡마르고 늙었다고 야포지 마세요 무의애가 대단히 뛰어나답니다 그럼 그 소녀는요 그의 손녀쯤 되나요 홍승애가 대답했다 정청죽은 성질이 괴하기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니와 장가도 못 갔는데 어디 손녀가 있겠습니까 아마 양손녀쯤 되겠지요 청청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아구의 태도를 본 즉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도 무애가 뛰어나리라 짐작했으나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 청죽방 쪽에서 대피리 소리가 연이어 나는가 싶더니 수백 명의 네 개의 부대로 열을 지었다 정청죽과 아구는 말고 삐를 잡고 진으로 들어가 사부대의 앞에 섰다 그러나 손에는 여전히 무기가 들려있지 않았다 눈앞에는 쌍방의 일대 접전이 금세 펼쳐질 기세였다 그런데 호련이 남쪽에서 북을 울리며 세 명의 기마병이 급히 질주해왔다 앞선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은 모두 친구들이오 얼핏 보니 형제의 얼굴도 있는데 그만들 하시오 원승지가 속으로 해결사가 오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세 명의 병사들이 오는데 그들을 보니 앞선 사람은 50세쯤 되는 뚱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화 금단의 옷을 손에는 투박한 담뱃대로 들고 있는데 지주 같았다 뒤에 따라오는 두 사람도 거칠게 생긴 사람들이었다 그 뚱보는 두 부대의 중간까지 달려와 담뱃대를 한번 흔들었다 모두 같은 형제들이니 말이 필요 없겠습니다 여기에서 싸운다는 것은 강호의 동지들에게 웃음권이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성주가 대답했다 저장주 이리로 와서 이 꼴들을 보게나 그는 청주방의 지역을 넘어온 사실들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정청주군 다만 냉소를 띄며 아무런 말 참견도 하지 않았다 홍승해가 원승재에게 속삭였다 상공 저 사성주인 사천광의 별명 이진인 것처럼 음양선이고 이 저장주라는 살마은 저옥류인데 산동지역의 두 패자들입니다 음 먼저 번에 말한 그 두 사람이군 청청이 고개를 끄덕였다 헌데 그도 무슨 장주라고 하던데 원승재의 말에 홍승해가 대답했다 사천광 계산에서 도적질을 하고 있죠 저옥류는 암암리에 결탁한 자로 당원 내에 있지는 않죠 혼자 일을 하면서 도 많이 할 상비긋는 두세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정청주기 내심 이 사람이 바로 나와 다섯 명의 공들과 함께 동행한 장사꾼이로구나 동생이 전에 당신의 도매상들을 믿었다는데 저 똥똥보는 모르나 봐 하고 생각했다 저옥류가 입을 열었다 정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님께서 잘 못하셨습니다 금년 태산대회에서의 결정은 각자가 지위를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며 형제들과 회의를 모색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정한 것은 지역 침범 안이 아닙니다 정청주기 대답했다 우리들은 규례를 만들지 않았으니 청죽방은 구경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치러 갑시다 명나라의 왕법도 이것을 마다하지 못할 거요 저형 당신의 기별도 민척하지만 거기에는 도적질이 있소 당신의 담배 때도 거기에서 얻은 것이 아니오 저옥류는 껄껄 웃으며 뒤쪽에 두 사람을 가리켰다 저 두 사람은 회음의 두 호걸이오 며칠 전 급히 내게로와 하는 말이 재물을 받들어 바친다고 하였소 동지들도 몸이 비대하여 더디를 싫어하고 게으르지만 그 형의 열성을 다해 형제들과 함께 기회를 엿보고 있었소 그런데 모두 여기에서 이렇게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소 그게 대단하군요 사청광이 생각했다 이 절시에 무공이 대단한 것 같으니 우리가 먼저 한 몫이 옷을 떼어줄까 아니 그건 그와 결탁하는 것만 못해 함께 청죽방에 대항해야겠어 마음으로 결정한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들은 어렵게 여기까지 왔소 저장주도 산동지역 사람이어서 아직 이야기는 안해봤지만 몫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나 다른 사람들까지 끼어들었으니 이번에는 양보하고 다음번에 산동형제들끼리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저옥류가 눈을 크게 떴다 정영님 뭐라고 하셨소 우리들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소 사정주도 분명 체면을 생각지 않을 터이니 무슨 방법이 있겠소 우리 모두 기분 좋게 창과 칼로 승부를 겨룹시다 저옥류가 고개를 돌려 옆으로 물었다 사동생 당신은 우리들은 산동의 호걸들이오 다른 자들에게 병신 취급을 받을 수는 없소 이 말은 분명히 저옥류를 합세하게끔 한 것 같았다 정청주기 결정을 내렸다 우리 다같이 여기까지 왔으니 역시 일대일로 겨뤄봅시다 사성주가 음락해느니 나머지 사람들도 이에 따라야겠지요 사천광은 음향선을 활짝 펴서 휙휙 허공을 가로지르는 소리를 내더니 저옥류에게 물었다 저장주 당신은 뭐라 이야기했지요 저옥류도 회음에 싼 걸로 여기고 이드나 본래 혼자 재물을 다 차지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한 발 늦은 것이었다 게다가 휘하에 거느린 사람도 적기에 그는 사실 물건이나 나누었으면 하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는 청죽강의 부하들이 적지 않음을 안다 그 두목 정청죽도 나이는 많지만 결코 보통내기가 아닌 듯 싶어서 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는 않았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피할 수야 없겠소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칠 것이 오오 우리들은 본래 원수지관도 아닌데 하필이면 싸워야 되겠소 다른 이들의 생각은 어떻소 정청죽과 사천광은 뜻을 함께 했다 저장주 말씀해 보시오 저옥류는 반대대를 치켜들고서 10개 편대의 마찰을 가리켰다 여기엔 10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산동 북직 내 각파가 10개이니 이것이 10번 싸움을 하여 점수로 따진다면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오 한번 이 길정마다 상자 한 개를 가지면 됩니다 그게 가장 공평한 방법이 아니겠소 우리들도 무예는 연마했으나 너무 움직이지 않았으니 한번 겨뤄봄도 좋겠지요 상자도 얻고 즐겁기도 하고 그러나 상자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의 몫을 내놓는 것이 되니 자존심은 상하게 되겠지요 두 분 생각은 어떻소 정청죽은 이 방법이 괜찮다 생각이 되어 줬다고 하였다 사성주는 마음속으로 정청죽을 기피하고 싶었으나 청죽방은 이미 준비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었다 대우도 정돈되어 있었다 오합지졸 같은 산동도 적들에겐 패배만 있을 듯 하였다 만약 결전을 한다면 이기지 못할 것은 뻔했다 내가 매체파 사람들을 불러들여 승리한다면 물건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만 진다면 우리와는 무관하겠지 나와 다미로 가출전한다면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상자 두 개를 얻을 것이야 다른 하나는 저장주에게 갚게 하자 그도 생각을 정리하고 바로 승락했다 쌍방은 부대를 모아 사람을 뽑았다 저옥류는 사람을 시켜 철상자에 황색 글씨로 갑을 병정 무기 강신 임계 10개를 표시했다 원승지와 청청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정청죽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두 사람을 보고 오히려 이상이 여겼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들을 바라보곤 하였다 도적들은 큰 원을 만들었고 저옥류가 그 가운데 서서 심판을 하였다 제1진 산동 도적 선발팀이 나와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두 사람 다 기고리 장대하고 완력도 대단해 보였다 치고받고 한 차례 싸움이 벌어졌다 북직래의 살마에 조심하지 않아 그만 다리를 공격당해 꺾인 채 꼬꾸라졌다가 다시 일어나 싸웠다 그러나 저옥류가 손을 들어 멈추게 하고 상자의 자를 노자로 썼다 산동이 첫 해결에서 승리하자 도적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북직래파에서 제2진이 나왔다 사천광은 그가 철사장의 고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담이채주가 그를 이기기라 믿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급히 그를 내세웠다 두 사람의 권법은 거의 막상막하였다 담이채주는 권법을 다해 때려 부수었다 주먹에 상대방의 어깨축질을 때리니 그 사람은 어깨를 다시 들지 못했다 산동 도적들이 득에 만만하여 승승장구를 외쳤다 제3 제4 제5 제6진들을 다 이기고 말았다 4개의 상자 위에 직차가 써졌다 제7진은 칼로 싸웠다 살표강 성주가 번뜩이는 구한도를 매고 나왔는데 윗붕이 당당하였다 저옥류는 마음속으로 또 3개의 상자에 그들의 이름이 써지겠구나 생각하고 쌍방이 나눠가지면 창피한 일이라고 여겼다 또 그때 제8진이 청죽방파에서 나오니 자기 수화를 출진시켜서 한 상자라도 더 얻으려고 했다 저장주의 장수들을 우리 상동파와 겨루게 합시다 사천광에게 한 소리였다 상대편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가 싶더니 저옥류가 멍해졌다 그는 곧 아구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불과 15,6세도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더군다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다 단지 두 개의 가느다란 막대기만 쥐고 나왔을 뿐이었다 저옥류는 속으로 나는 이름이 있는 고 수인데 어찌 저런 연약한 계집과 싸워야 하는가 하며 앞으로 몇 걸음 나서려다 되돌아와서는 사천광에게 투덜거렸다 사형 다른 사람을 내보내시오 나를 대신해 싸울만한 사람으로 사천광은 그가 소녀와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흥채호가 그녀를 상대할 것이니 걱정 마시오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백옥 같았다 손에는 한 자루의 판관피를 들었는데 마치 산동 8명의 성주 중 황석파 성주인 주동 같았다 각기의 본이 바로 그였다 이 사람의 풍류도 대단해 보였지만 소녀의 미모도 빼어났다 그는 사천광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답하며 달려 나왔다 그를 보자 사천광이 슬쩍 웃었다 우리들 중에도 당신을 상대할 사람이 있소이다 주동은 고의로 농간을 부리며 사뿐히 일어나 몸을 가볍게 날려 아구 옆에 가섰다 그는 몇 마디 말을 하다가 받을 떼었다 순간 푸른 그림자가 번뜩이더니 대막대기가 그의 가슴을 향해 날아오자 주동은 잔뜩 겁을 집어먹었다 주동은 땅으로 뒹굴며 급히 피하였으나 온몸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산동의 도적들은 어린 아구의 무예가 그갓 이 뛰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원생지와 청청도 의외로 날라 서로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아구의 손에 있는 대막대기의 사용법은 쌍창창법이었다 대나무의 부드러운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모든 일행 중에서 그런 걸 할 줄 아는 자는 없었다 주동이 속으로 초조해하고 있었다 한낱 계집애조차 장악 못하면서 어찌 산동에서 활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인지 판관상피를 잡을 수록 더 웃긴 장때였다 아구는 돌연 왼손에서 막대기를 땅으로 던지며 몸을 날리는 동시에 오른손으로도 대막대기를 던지더니 다시 일어나 상대방 앞에 우툭 섰다 주동은 그것을 방어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채 멍청이처럼 서 있다가 견정혈을 그녀의 막대기에 얻어 맞았다 곧 왼쪽 어깨가 마비되더니 그는 판관피를 땅에 떨어뜨렸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패배를 시인하고야 말았다 아가씨의 무공은 정말 뛰어나오 강한 장수 아래 약한 병사 없다더니 과연 훌륭한 무공이오 내가 한번 배우고 싶은데 어떻소 저는 아직 능숙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당신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괴상한 병도를 사용한다던데요 그녀가 저옥류를 보며 말하자 그는 씩 웃었다 이건 어른과 아이가 노는 것 같군 병도도 사용할 줄 아오 하지만 아쉽게도 내 손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그는 싸움을 구경하는 쪽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어린 소녀가 이렇게 대단하니 상대 쪽에서도 반드시 더 뛰어난 자가 있으리라고 믿었다 청죽 방 무리들도 아구의 두 차례 싸움을 보고 긴장했으나 벌써 세 명이 앞으로 나아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구는 이길 수 있었으나 겸양해했다 저는 저옥류에게 이미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물러나자 정청죽이 아구를 손짓으로 불렀다 그녀는 돌아갔다 정청죽이 그녀의 귓가에 몇 마디 말로 분부하였다 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싸움 장소로 되돌아와 저옥류에게 허리를 굽혀 예를 취하였다 저옥류는 천천히 걸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더니 돌연 왼손을 펴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공격했다 아구는 두 막대기를 내던지며 몸을 날려 피하였다 손으로 다시 막대기를 빼내어 대단히 빠른 기세로 달려들었다 막대기는 저옥류의 견갑골 겨드랑이를 파고 들었다 청죽방의 무리들이 크게 소리쳤다 저옥류는 정신이 흐려졌다 점점 얼굴 색이 변하여 이마까지 붉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또 공격을 취해왔다 아구의 무공은 신출규모라고 나는 듯 하였다 조금의 허천만 보이면 곧바로 공격을 퍼부었다 저옥류의 몸도 건장하나 사지와 어깨에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기에 차츰 정신을 잃어갔다 원승지가 청청에게 한마디 했다 저런 나이 막은 사람이 꼬마 아가씨에게 골탕을 먹이다니 좀 봐 독이 묻어 있어 청청도 한마디 했다 내가 그녀를 구해줘야겠어요 원승지가 씩 웃었다 두 사람 모두 재물 때문에 싸우는데 우리가 무얼 구해주겠다는 거야 저 아가씨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요 구해주고 싶어요 상공이 손 좀 써봐요 원승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장은 더욱 격렬해 갔다 저옥류는 얼굴이 온통 빨개져 거의 피를 다 쏟은 듯 했다 어깨 위에 손도 점점 붉어져 갔다 원승지가 혀를 찼다 손이 점점 붉어지는 걸 보니 저 아가씨도 보통이 아닌데 이때 저옥류의 몸에는 몇 개의 막대기가 날 아들었다 그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손만 허우적 거렸다 아구는 상대방을 무수히 공격했지만 전처럼 민첩하지는 못했다 정청주기 명했다 아구야 돌아와라 저옥류가 이겼다 아구가 몸을 돌려 물러서려 하자 저옥류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외쳤다 날 이렇게 상처내놓고선 도망갈 생각을 해 그의 손은 힘이 좀 빠져 있었지만 아직 그녀는 그의 손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점점 붉어짐을 보자 정청주군 부활을 시켜 두 개의 대막대기를 가져오게 하여 그에게 전졌다 저옥류와 아구 사이의 간격이 생겼다 이미 승부는 났소 저옥이 이겼으니 어서 놔주시오 사청광이 말했다 두 사람이 한 사람과 대항한 것 아니오 그러면서 그는 음향선은 펼쳐들고 정청주기 앞을 지나갔다 냉소를 띄며 말했다 점수가 가산됐으니 잘못은 없소 허허 그는 긴장하며 손을 꽉 쥐었다 정청주군 아구를 구할 생각이었으나 사청광 때문에 재빠른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다 아구의 머리는 땀으로 온통 기범벅이 되었다 그녀가 저옥류의 손을 보니 상처가 깊었다 원생지가 갑자기 큰 소리를 쳤다 아야 아이쿠 못 살겠네 살려줘요 살려줘요 말탄자가 싸움장 속에서 곧바로 달려나왔다 정청주과 사청광도 막 뛰어갔다 가보니 원생지는 말에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두 손을 말목에 집어넣고 있다가 갑자기 말 배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즉시 위로 올라갔다 그 말은 곧바로 아구에게로 돌진하더니 그녀와 저옥류 사이에 멈춰 섰다 원생지는 숨을 헐떡거리며 말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못 살겠소 정말 죽음 같은 지옥에서 도망치고 싶소 금수 같은 놈들 금수만도 못한 놈 같은 이라고 이게 대부의 명령이란 말이오 이렇게 가로막자 아구는 부끄러운 듯이 이 나의 땀을 닦아내며 막대기를 모아서 돌아갔다 저옥류는 내심 달갑지 않아 했다 정청죽이 한마디 했다 사성주 늙은이가 당신의 음양보선을 돌려드리다 사청광이 싱긋 웃었다 좋소 마지막 상자 하나는 우리들의 결투로 결정합시다 또 이렇게 하여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십여 차례를 싸우도록 했다 싸움은 끝이 나지 않고 서로 죽이기만 하였다 정청죽의 상막대기는 매우 길어 사청광의 철선은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새들도 둥지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싸움은 계속되었다 사청광은 점점 기력이 떨어져 다리마저 공중에 떠 있는 듯했다 저옥류가 소리쳤다 서로 힘이 비슷하니 승패를 가리기가 어렵겠소 이 한 상자는 공평히 나누도록 합시다 정청죽이 크게 한번 웃더니 대나무를 땅에서 주었다 그러자 사청광은 급히 몸을 피하였다 정청죽이 그것을 모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던지니 사청과의 몸을 마구 뚫고 들어갔다 왼쪽 다리에 이미 한 개가 박혀 있었다 이제 설 수조차 없는 자 그는 땅에 넘어지고 말았다 정청죽이 말했다 용서하시오 사청광은 이를 악물고 한 손으로 부채를 잡아 그를 향해 부채질을 하였다 그러자 다섯 개의 강철이 발사되었다 정청죽은 강철을 미처 피하지 못해 등어리를 강타당했다 정청죽은 바삭다가가 몸을 돌려 두 개의 대막대기를 던지니 사청광의 아랫배에 가서 꽂혔다 이 두 사람은 붕괴하여 서로 힘을 다해 싸우다가 사청광이 끝내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산동 도적들은 창을 들고 사청광을 구하려고 했다 정청죽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아구가 급히 노인에게로 가 그를 부축하였다 청죽방의 무리들도 우두머리의 생사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 몰려왔다 또 한 차례 산동의 도적들과 일대 혼전이 일 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비비무는 이미 대단한 상처를 입어 선열이 낭자했다 저홍류가 악호강에 다미성주의 어깨를 잡고 외쳤다 빨리 모두 멈추라고 해 다미성주가 호각을 꺼내어 빽빽 불어대자 산동 도적들이 물러났다 그쪽에서도 대피리 소리가 들리니 청죽방의 무리들도 재빨리 후퇴했다 아구는 정청죽이 깨어나길 기다리며 혼전이 끝난 것을 알고 상대편을 쳐다보았다 저홍류가 두 편의 중간에 서서 소리 높여 외쳤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해합시다 우리들 이제 상자를 다 분배했으니 천천히 따지기나 합시다 다미성주가 대답했다 마지막 상자는 우리들 것이오 청죽방에 사람들이 맞짱 붙였다 체면이 있소 없소 생각해봐도 그렇지 이게 어찌 당신들 것이오 쌍방이 서로 욕지거리를 퍼붓고 다시 싸우려고 하였다 저홍류가 잘라 말했다 이 상자는 공평하게 나누겠소 쌍방은 두목의 상처를 돌보며 견제하고 이더치만 감히 저홍류의 뜻을 것을 의뢰하지 않았다 더구나 재물이 적지 않음을 알고는 모두 만족해하며 그것을 나르기 시작했다 아구가 입을 열었다 여덟 번째 상자는 내 것이오 그러나 그것은 객인에게 주겠소 누구도 그에게 주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저홍류도 한마디 했다 뭐라구요 아구가 응수했다 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죽은 목숨일 것입니다 그에게 살해하고 싶습니다 저홍류는 빙긋 웃었다 꼬마 아가씨 살해가 분명하군 좋소 얘들아 그걸 날라드려라 상자에 적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들이 상자를 옮기려 할 때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 이제야 무예 연습을 다 하셨습니까 매우 보기 좋았습니다 강호의 도매상인 쪽이 승리했군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소 아구가 피식 웃었다 보면 모르십니까 우리들은 상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원승지가 말했다 그건 곤란합니다 나도 큰 부대를 이끌고 있소 여러분들이 이처럼 수고를 하신데 내가 두고 볼 수 있겠소 아구가 운을 빼었다 우리들은 당신을 대신해서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운반하는 거죠 원승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 그거 이상하군요 이 상자들은 모두 내 것인데 당신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산동 도덕들 중 하나가 욕설을 퍼부었다 저런 사람이 어찌 밥을 먹고 똥을 사는지 한심하군 그와 함께 무얼 이야기하는 거요 이번에 당신 목숨을 건진 것도 다 조상덕인 줄 아시오 그는 몸을 돌려 상자를 들어 올려 찼다 원승지가 다시 소리쳤다 아이쿠 큰일 났구나 그는 상자 위로 기어 올라가 다리를 포개고 앉았다 어떤 얼간이 하나가 걸려 넘어졌다 원승지는 상자 위에서 다시 수족을 허우적대며 소리쳤다 아이쿠 살려주십시오 살려줘요 아구도 그가 정말 미친 줄로 알고 그를 잡아 끌어 내려놓고 한편은 화를 내고 한편으로는 웃으며 외쳤다 당신도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그의 이런 행동을 보자 재수 없다고 여겼다 그러면서 계속 상자를 옮겨 날랐다 원승지는 쉬지 않고 두 손을 흔들며 외쳤다 천천히 천천히 해요 내 상자를 어디로들 옮기는 거요 아구가 대답했다 우리들 각자의 집으로 갖고 가지요 각자의 집이라니 아구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멍청한 사람이군요 얌전하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생명을 그냥 놔주는 건 아닙니다 원승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의 말이 일리가 있소 그러나 나는 상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때 마침 걸려 넘어졌던 자가 화가 났는지 그를 향해 머리와 어깨를 마구 내리쳤다 무릎 꿇어 이 빌어먹을 자식아 이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뒤쪽에서 원승지가 그를 잡고 번쩍 쳐들었다 그 사람은 장난감처럼 공중에서 빙글 돌더니 저쪽 멀리 있는 나무 위에 가서 떨어졌다 그는 목숨을 걸고 나뭇가지를 붙잡고서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때 한때에 까마귀가 나뭇가지에서 놀라 달아났다 그를 따르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때 정청주군 등에서 다섯 개의 강철을 빼고 있었다 자신도 상처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운명을 한탄하였다 그러면 서도 훔친 물건이 빨리 옮겨지기를 바랬다 그런데 갑자기 원승지의 한 손이 보였다 정말 고단수의 무술이었다 누구도 그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급히 손짓으로 아구를 불렀다 저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조심해라 마지막한 그의 말에 아구는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다 그녀도 사실 놀라워 하던 중이었다 상상도 못하게 높은 고수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기도 했다 일부러 실수하는 것처럼 꾸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말이다 그때 원승지가 소리 높여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들은 반나절이나 걸려 내 상자에 무슨 갑을 병정과 산동 징노라고 써놨는데 이제 다 끝났소 하하 내가 그걸 지우러 가겠소이다 그는 손으로 거기 있는 사람을 잡아 세워놓고는 철상자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는 수건을 상자 위에 쓰여진 갑을 병정이니 정로 니 등의 글자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그 사람을 두 손으로 들어 나무 위에다 던져버렸다 산동 도적과 청죽방 무리들 중 십여 명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병도를 쥔 채 몰려왔다 원승지는 손과 발만 놀리는 권법으로 그 무리들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산동 도적들과 청죽방 무림들은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정청죽과 사천광은 각각 중상을 입었기 때 문에 그저 저홍류의 지시만 기다릴 뿐이었다 저홍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들은 무림의 같은 파벌이오 모든 무사들이 함께 사사받은 것 같은데 대체 그대는 누구의 문화생이오 원승지가 대답했다 본인은 원가올시다 나의 사부는 이말 저 말 중얼거리셨던 늙은이었소 그 노인은 경학대사로 얘기와 춘추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오 또 한 분 이 노인도 나에게 팔구시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기승전압을 연구하셨소 저홍류가 대답했다 그걸 무슨 산이라 하지 않았소 당신에게 무학을 전수해준 사람을 말하시오 혹시 우리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니 말이오 원승지가 즉각 거부했다 다시 말할 수는 없소 연언을 말해도 이미 지나간 과거요 우린 지금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있지 않소 각자의 장사 속이 인위에 있지를 않으니 서로 속이지 않는다 해도 본전을 축내는 것은 아니지 않소 날도 저물었으니 이제 우리 여기서 내려갑시다 살표강에 성주가 엄마 젖이나 먹어라 하고 욕하는 중에 구안도가 번쩍 들려졌다 그리고는 바람에 잎사귀 날리듯이 원승지의 어깨를 향해 집어던졌다 원승지는 몸을 약간 비껴 구안도를 피했다 성주는 이 칼을 쓰려면 대단한 힘이 들 것을 알고는 남은 여력을 다해 큰 칼을 들어 저홍류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저홍류는 왼손을 펴 식지와 중지 사이의 칼들을 끼고 귀로부터 잡아 그 칼을 멈췄다 성주는 안색이 변하더니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저장주님 정말 정말 미 미안합니다 저홍류는 웃음을 띄며 손가락을 벌려 원승지에게 보였다 이 손가락의 무예 덕분에 당신은 재물을 얻으려 하니 분배치 않을 수 없겠소 아니 그것도 무술입니까 원승지가 쏘아보자 저홍류는 드그양양해 했다 이것은 해겸공이라 하는데 당신도 할 수 있다면 탄복하겠소 무슨 해겸인지 하겸인지 난 본 적도 없소 저홍류는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내 두 손가락으로 칼을 잡았지 않았소 도대체 당신의 눈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아하 그게 그거였군요 그건 우리 두 사람이 한통속이 돼서 그런 거니 어찌 흉합되지 않을 수 있겠소 노형 우리들도 함께 결탁합시다 청청이 히히 웃으며 땅에 떨어진 단검을 집어들고 원승지를 향해 던졌다 칼은 그에게 가까이 갔을 때 이미 힘을 잃어 가볍게 날아들었다 원승지는 솜털 두 개로써 칼등을 잡았다 청청이 장난으로 펄쩍펄쩍 뛰더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큰 소리로 아이코 지독한 해겸공이야 했다 아구는 두 사람이 저홍류를 골탕 먹이는 골을 보고 있으면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도적들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었다 저홍류는 어떻게 그 소인 배들이 놀리는 걸 참았는지 모를 정도였다 손에 잡힌 구호나도는 비스듬히 손에 들려져 있었다 당신 내 칼도 받아보시오 절대로 받지 못할 거요 칼로 죽인다고 원수를 갚는 것은 아니잔소 당신은 관청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소 저홍류는 점점 화를 내었다 살기가 이루어 얼굴이 점점 변하고 있었다 누가 죽든지 간에 원수는 갚아야지요 조심하시오 칼이 갑니다 원승지는 갑자기 반대편 손으로 칼을 던졌다 저홍류는 뜻밖의 날아오는 칼을 보고 놀라 급히 머리를 숙였으나 칼은 이미 모자를 뚫고 지나갔다 또 도적들이 한바탕 웃어댔다 원승지도 웃었다 당신의 해겸을 어째서 나와 견주겠다는 거요 말을 마치자 칼이 땅에 떨어졌다 저홍류가 놀라 급히 도망가려 했으나 강도로 이미 그의 신발 뒤축을 끊어놓았다 저홍류가 크게 외쳤다 이 죽일놈 같은 이라고 내가 나의 생사를 쥐려고 해 원승지가 다른 손으로 큰 칼을 들어 나무 위로 기어올라가는 어떤 도적에게 던졌다 칼이 앞으로 날아가 교묘하게도 그 도적이 딛고 있는 나뭇가지를 잘랐다 그 도적은 금세 거꾸로 지며 쿵 하고 땅에 떨어졌다 무리들이 웅성거리자 원승지가 입김을 불었다 혼원공이 움직여져 열 개의 상자가 번쩍 들려 지더니 마구 흔들거리면서 나라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입을 담을 줄 몰랐다 이것도 비법이니 나에 대해 강심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도적이기에 이곳까지 왔겠으나 결코 내 상자를 훔칠 수는 없을 것이오 그는 몸을 획 돌리더니 상자 위로 올라가 앉았다 이건 상례비란 권법이오 저홍류는 첩첩이 쌓아올려진 상자 위를 단숨에 올라가는 그를 보고 그의 신통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보통 비상한 것이 아니어서 잔뜩 겁을 집어먹었다 그는 자신의 경공법이 아직 미흡함을 알기에 감히 대화하지 못하였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으니 좀 내려오시오 원승지는 위에서 대답했다 당신에게 용건이 있으니 그대가 좀 올라오시오 저홍류가 몇 걸음 앞으로 내비드니 아래에 몇 개 상자가 요동을 하였다 그러나 원승지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위에서 서 있다가 거꾸로 뒹굴며 내려왔다 도적들은 환호성을 연발하며 원승지가 저홍류의 머리 위에 창흥박도 권법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저홍류는 깜짝 놀라 오른손을 펴서 반격을 가했다 그러나 이미 원승지의 손이 그의 급소에 꽂혀 잃었다 일어나 원승지가 다시 그의 뻗는 손을 보고 허점을 발견하여 함정을 팠다 도적들은 어느 누구도 감히 상자에 접근하려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도적들은 생전 보지 못한 무예였다 두 사람이 남개되자 도적들은 급히 도망을 갔다 원승지는 깜짝할 새의 사천광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땅에 누워 있었다 두 명의 무사들이 곁에서 돌봐주는데 갑자기 원승지가 나타나자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천광을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원승지는 칼로 구멍을 뚫듯 눈앞에 도적 두목의 머리를 비틀었다 그는 두목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원승지는 사천광을 잡고 한 대의 마차 위로 뛰어올라가 소리쳤다 너희들은 두목의 생명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도적의 두목이 잡히자 모두들 바보가 된 듯 아무도 움직이질 못했다 원승지가 벙어리를 손짓으로 불렀다 벙어리는 청주방 쪽으로 달려갔다 청주방의 무리들은 넋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벙어리가 맹어처럼 돌진해옴을 보고 각자 병도를 들어 자세를 취했다 벙어리는 단연간 무술을 닦아온 터라 감히 그에게 대적할 자가 없었다 갑자기 아구가 정청죽의 몸을 주무르며 통곡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일이 그에겐 의외로운 것이었다 만약 정청죽이 죽었다면 이곳에 있는 무리들이 두목이 없음을 알고 놀랄 것이다 승혜야 빨리 벙어리를 오라고 해라 홍승혜는 벙어리 앞으로 달려가 그를 끌고 왔다 벙어리는 머리를 돌려 마차 위에 있는 원승지를 쳐다보자 원승지는 반죽은 상태에 있는 사청광을 아구에게 넘겨주며 물었다 내 사부님은 어떠시냐 아구가 울면서 대답했다 사부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원승지는 허리를 굽혀 정청죽의 숨을 살펴보니 과연 이미 호흡이 끊어진 상태였다 그의 가슴을 다시 더듬으니 숨이 남아있는 듯하여 그를 뒤집었다 등에는 다섯 개의 작은 구멍이 있었다 비록 피는 멈췄지만 다섯 개의 구멍은 마치 동굴처럼 뚫려 있었다 정청죽이 아무리 대단한 무술가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게 되었다 원승지는 혼원공을 써서 그의 첨부혈과 발 아래쪽에 있는 용천혈을 지압했다 있는 힘을 다해 정청죽의 핏줄을 다시 흐르게 하니 그는 점점 깨어나면서 눈을 부릅떠다 아구는 너무 기뻐서 소리 높여 외쳤다 사부님 사부님 정청죽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승지가 입을 열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당신 사부님의 상처는 다 치료됐소 아구는 커다란 눈방울에서 진주 같은 눈물을 쏟았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때 청청과 벙어리 홍승애 등 세 명이 사천광을 부축하고 있었다 산동도 적들은 수령이 잡힌 것을 보고 구하려고 돌진해왔다 청죽방 무리들이 그들을 제지했다 쌍방이 또 혼전을 벌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쌍방에서 십여 명의 사셌다 청청이 입을 떼었다 반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쌍방에서 죽은 자들이 대단하군요 청청이 입을 떼었다 반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쌍방에서 죽은 자들이 대단하군 원승지는 빙글에 웃었다 순간 상자 위에 서 있던 저 홍유가 어깨를 쳐들고 쳐들고 소직쳤다 큰일 났소 관병이 오고 있소 기천명이 나되는 것 같소 모두들 빨리 도망칩시다 아니 만여 명이나 앞글사 그는 몸을 더 빼고 서서 선두를 엿보았다 그들은 모두 칼과 창을 들었다 앞에 세 명의 기마병이 오는 것이 보였다 두 명은 산동 도적이 보낸 초소사람이고 나머지 한 명은 청죽방의 정찰병이었다 여러분 관병이 오고 있습니다 저 홍유는 사태를 돌볼 틈도 없이 상자 위에 서 뛰어 내려왔다 두 다리가 퉁퉁 부어 있어서 행동이 불편했다 그는 산동 도적들을 이끌고 서둘러 물러갔다 원승지는 사천광을 둘러매고 있다가 말 위에 태우고는 급히 숲속으로 달리게 했다 청죽방 쪽에서도 대필의 소리가 울리는가 싶더니 부상당한 사람을 데리고 사부대로 나뉘어 후퇴하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그 넓은 벌판에는 원승지와 천여 명만이 남게 되었다 계속 원제 벽혈검 김용홍 김 김성구 SM 1109 제 두 권 육영웅 호걸들 원승지는 상자를 옆으로 기울여 소리가 나지 않도록 큰 수레에 실었다 청청히 웃으며 곁으로 다가왔다 당신 말대로 이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갉아먹었는지 큰 사형의 주판으로 한번 계산이나 해보세요 그때였다 멀리서 호각 소리와 웅성거리는 사람 소리가 들리더니 과연 대부대가 몰려왔다 원승지가 동작을 서두르며 말했다 관병들이 오는 것 같군 도적들은 다시 오지 못할 테니 자 갑시다 마차의 인구들은 다행히 무사했다 그들이 맞돈하려고 하는데 수백 명의 관병이 두 개 부대로 나뉘어 양쪽에서 몰려들었다 앞에서는 대장이 긴 칼을 휘두르며 외쳤다 너희들 뭐 하는 거냐 홍승해가 나서서 대답했다 길을 가는 백성들이오 그러자 대장이 또 소릴 질렀다 그런데 왜 여기에 핏자국이 이렇게 있느냐 너희들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홍승해가 다시 대답했다 강도가 길을 막고 우리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당신들이 이렇게 달려오는 것을 보자 강도들이 놀라서 달아났습니다 대장은 수레 위에 실려있는 큰 철상자를 보더니 냉랭하게 물었다 저것은 뭐냐 홍승해가 다시 대답했다 짐입니다 대장이 눈알을 차갑게 구리며 명했다 열어봐라 좀 봐야 되겠다 단지 옷가지들 뿐입니다 뭐 특별한 물건은 없습니다 그러자 대장이 목소리를 높여 무섭게 외쳤다 나는 이미 열라고 말했다 어서 빨리 열어라 보다 못한 청청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법에 위배되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장은 이미 화가 나 있었다 어린 녀석이 간도 크구나 그러면서 긴 칼을 휘둘러 그를 내리치려고 했다 청청은 얼른 옆으로 몸을 피했다 그 대장은 철상자를 튼튼하게 여러 번 맨 것을 보고 비중한 물건이 들었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더욱 빼앗고 싶은 욕심이 치솟았던 것이다 감히 거전하다니 얘들아 저 물건을 압수해라 관병이 백성의 물건을 빼앗다니 말이나 되는가 빼앗아라 이 말을 듣자 십여명의 무리들이 와락 달려들어 상자를 들어 올렸다 그들은 비록 행위가 흉악하다곤 하나 정말로 광가에 고발하는 것만은 두려워해서 더욱 소리 높여 외쳤다 이것들은 모두 도둑에게서 빼앗은 것이니 감히 광가에 고발하는 자는 모 두단칼에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칼을 휘둘러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원승진은 화가 났다 몸을 살짝 피하면서 잽싸게 그의 등을 내리쳤다 그는 말 위에서 기우뚱하는 것 같더니 그대로 곧 죽여버렸다 관병들은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청청 아구 홍승해가 앞에 있는 관병들을 일제히 공격하자 그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곧 기마병들이 뒤에서 공격을 해왔다 원승진은 대장 있으던 큰 칼을 휘두르며 그들을 저지하였다 그 사이에 아구 등 세 사람은 마찰을 끌고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숲속에 서는 관병들과 산동의 도적과 청죽방이 불꽃을 튀기며 싸우고 있었다 도적들은 비록 무술은 뛰어났지만 관병의 수가 워낙 많아 뒤로 밀리고 있었다 사청광과 정청죽이 이미 큰 부상을 당하여 지휘하는 우두머리가 없게 되자 도적들은 관병의 공격에 밀려 끝내는 항복하 고야 말았다 원승지와 청청 등은 마찰을 숲속의 은밀한 곳에 숨겨 놓았다 청청이 근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요 원승지가 태연히 대답했다 도적들을 도와주고 관병들을 모두 없애버립시다 청청이 자기도 바라던 바라는 듯 크게 소리를 질렀다 좋습니다 그러자 원승지가 비장하게 외쳤다 너는 여기를 지켜라 청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구와 홍승애는 힘을 도와 수레를 막아서서 관병들을 무찌르기 시작했다 관병들은 세 사람의 무술이 뛰어난 것을 보고는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를 못했다 원승지는 나무 위로 뛰어올라가 우선 사방의 형세를 살폈다 아구와 몇 명의 청주빵이 광군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 형세가 매우 위험했다 원승지는 나무에서 뛰어내리면서 아구에게 말했다 서수산 언덕으로 피하시오 그러면서 원승지는 아구를 막고 있던 광군을 맡아 칼로 내리쳤다 광군은 붉은 피를 뿜으며 그대로 쓰러졌다 아구는 휘파람을 불어 청주빵의 무리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피하였다 원승지는 산동군에게도 서쪽으로 피하라고 명령하고 관병에게 둘러싸여 있는 도적들을 차례로 구해냈다 그리고 곧 모두를 모아서 산 언덕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했다 원승지는 무예가 뛰어난 십여 명의 도적들을 골라 청청과 함께 수레를 끌고 오라고 했다 남은 관병들은 여전히 사나 내서 함성을 지르며 주의를 지켰다 원승지는 도적들에게 화살을 쏘아 산을 지키라고 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낙담을 하여 서로 자기의 목숨만 지키라고 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낙담을 하여 서로 자기의 목숨만 지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백여 명의 관군들이 산으로 돌진해 오는 것을 보자 용기 백배하여 화살을 쏘아댔다 당장에 수십 명이 죽었다 관군도 용감하게 돌진해 누나 선두의 선자들이 무참하게 공격을 당하게 되자 아무도 더 이상 목숨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원승지는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다미채주 저옥류 홍승에 아구 등 네 사람에게 일개 부대식 주어 그들을 방어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은 부상자를 치료하도록 하였다 그는 또 청죽방을 안마하며 사천광의 피를 멈추게 하고 쉬도록 하였다 산동군과 청죽방의 무리들은 원승지의 일행들이 자기들의 대장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는 모두 그에게 감사해야 하였다 원승지가 청청에게 한마디 했다 관병이 비록 숫자는 많으나 우리의 적수는 되지 못한다 지혜를 모아보자 청청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좋은 계책이라도 있습니까 원승지는 이 지역의 지형을 잘 아는 사람에게 형세를 물어보고 나서 마차 위로 올라가 다시 관병의 부대를 살폈다 관병의 뒤에 큰 짐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청청에게 물었다 관병들이 지금 무엇을 약탈해서 운반하고 있느냐 이때 마침 저 옹유가 이 말을 듣고 대신해서 말했다 은을 북경으로 운반하고 있는 중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원승지가 다시 물었다 은을 운반하는데 왜 저렇게 많은 부대가 호송하느냐 저 홍유가 똑똑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지금은 천하가 어지럽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칭 영웅들이 날뛰지 않습니까 저 조공품들은 숭정황제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이죠 만약 착오가 생긴다면 그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자연이 많은 군대를 파견해서 호송케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모두 수로로 운반했으나 황제가 급하게 필요하다 하여 융로로 운반하는 중일 것입니다 원승지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관병들이 이렇게 중대한 임무를 끼고 가다가 이런 불상사를 당했으니 난감하겠구나 저 홍유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우리들을 모조리 잡아다 끔찍한 죄명을 씌워 목에 가두고 싶을 것입니다 원승지가 침울하게 대답했다 광군은 백성을 핍박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반항한다더니 오늘 내가 그 꼴을 보는구나 이곳은 모두 골짜기고 둘러싸여 있는데 대체 어디를 뚫고 나가면 좋단 말인가 저 홍유가 이 말을 듣더니 크게 간복하여 땅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원상공께서 본고만 내리십시오 모두 따르겠습니다 원승지는 땅의 그림을 그리면서 유책을 생각한 뒤 명령을 내렸다 도적의 무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원승지와 아구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갔다 관병들은 이미 지칠 때로 지쳐 방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면명되지 않았다 모두 땅에 주저앉아 쉬고들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위에서 도적들이 물밀듯 이 몰려 내려오는 것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은 골짜기로 도망을 치자 관병들은 함성을 지르며 추격해 갔다 최후에 남은 수십 명의 도적들이 길목에 장복해 있다가 관병들이 추격해 오자 그들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관병의 대부대가 공격해 오므로 그들도 그만 골짜기로 쫓겨갔다 골짜기의 양쪽은 모두 높은 봉우리여서 지 형이 아주 험악했다 관병들이 골짜기 입구에 다다르자 앞에 선 대장이 잠시 멈춰서 모두를 엎드려 있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큰 수레에서 철상자가 굴러떨어졌다 그리고는 뚜껑이 덜컥 열렸다 보석과 보물들이 땅 위에 흩어져 빛을 발했다 그 부대의 대장은 크게 기뻐하며 그 보물 상자를 모두 빼앗으라고 명령하였다 추격을 당하던 도적의 무리들은 갑옥과 병기를 버리고 우왕좌왕했다 길에는 금과 은으로 가득 찼다 관병들은 서로 많이 가지려고 저희들끼리 싸워 일대 혼란이 이루었다 대장은 보적의 무리가 흩어지는 것을 보자 병기조차 땅에 버려놓고 다시 방어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빼앗아 앞과 뒤 중간에서 보호하며 빨리 떠나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였다 원승지가 몸을 날려 절벽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돌벽 위에 등나 무가지들을 손으로 붙잡으며 관병들의 길을 따라갔다 한참을 간호란이 관병의 수레가 줄을 이어 꿈틀거리며 가고 있었다 그 수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 수레는 모두 누런 천으로 덮어 씌운 채 깃발을 꽂고 있었다 대명 강남 조흔이라는 붉은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내려가 보니 수레의 행렬이 마치 한 마리의 긴 황룡과도 같았다 원승지는 이런 사실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한편 기쁘기도 하였다 놀라운 것은 관병이 너무 많아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였고 기쁜 것은 조공품들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원수 숭정황제를 제대로 한 대 치는 격이니 실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산에는 나무가 빽빽하게 차 있어서 더욱 가서야 수레의 행렬을 볼 수가 있었다 얼마 안 가서 가까이 있던 관병이 배우가 나무에 의해 가려졌다 바짝 다가가니 그들이 하는 말도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다 수레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다가 점점 바퀴소리가 약해졌다 그 수레는 은을 실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무가 드문 곳에 이르러 보니 그것은 일백여대의 죄수를 실은 수레였다 죄들은 손을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안아 있었다 수레에는 도적오모 강양도적 도적 두목 반역자 회남 도적 등등이라 쓰여진 백기가 무수히 꽂혀 있었다 모두 조정에 반항하던 사람이거나 도적의 무리들이었다 원승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들을 모두 구해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갑자기 수레 한 대가 지나가는데 그 깃발에는 반역자 손종수라고 쓰여 있었다 원승진은 더욱 놀라서 몇 걸음 쫓아가서 또 한 번 자세히 보았다 수레에 앉아 있는 사람은 과연 손종수였다 그는 양골이 홀쭉한 것이 숱한 풍상을 겪은 기색이 완연했다 옛날 성장공에서 제사를 주도하던 때보다는 많이 늙었으나 기계가 넘치는 풍모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원승진은 놀랍고 의아스러워 뒤에 오는 수레들을 차례차례 살폈다 모두 아버지의 옛 친구로서 자기를 가르치고 돌봐주던 아호 주안궁 나대천 등 세 사람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음송은 보이지를 않았다 원승진은 마음이 매우 씁쓸하였다 죄인을 수레가 한참을 가도 끝나지 않자 원승진은 다시 뒤로 달려갔다 관병이 그를 발견하고는 북을 올리며 한편에서는 화살을 쏘아 대었다 그러나 원승진의 몸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보이지가 않았다 그의 눈에 관병 배열 맨 끝에 말을 탄 병사가 큰 칼을 들고 부대를 호송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원승진은 잠깐 속으로 생각했다 저 광군을 붙잡아 먼저 소란을 피운 다음에 그 틈에 이용해서 손숙부와 조숙부 등을 구해내야겠다 결단을 내린 그는 몸을 날려 뛰어오를 자세를 취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몇 마리의 말이 이쪽으로 질주해 오는 것이 보였다 맨 앞에 말을 타고 달려오는 사람은 여자인데 분명 손준군이었고 뒤에 네 사람은 둘째 사령 귀신수 부부와 매거마 유배생이었다 원승진은 기뻐서 크게 외쳤다 둘째 형님 그는 즉각 몸을 날려 귀신수 부부 앞에 가섰다 귀씨 부부도 놀라서 말을 멈추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응 당신은 그래 여기서 말하는 겁니까 소인에게 급한 일이 있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인이 싱긋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일이 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는 말채찍을 휘둘러 앞으로 달려갔다 내거마도 그에게 인사만 하고 두 사람을 따라서 가버렸다 유배생이 잠시 말해서 내려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처리한 후에 제가 원정군을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원승지가 잘나서 말했다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유형의 도움이 필요해 유배생이 결연하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돕겠습니다 원승지가 다시 한마디 덧붙였다 우리 둘은 앞에 가는 관병을 추격해야 한다 두 사람은 곧 앞으로 질주해 갔다 유배생이 중간에 물었다 사숙님은 왜 관병을 추격합니까 원승지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사람을 구해야 한다 유배생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들도 마침 관병을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원승지는 이 말을 듣고 기운이 솟구쳐 더욱 급히 말을 달렸다 얼마 안 가서 호송부대의 뒤쪽이 보였다 그러나 귀신소부부는 어쩐지 보이지를 않았다 원승지는 빨리 앞으로 달려갔다 호송부대의 대장이 그들을 발견하고 칼을 빼어들면서 원승지에게 저항해왔으나 원승지는 한 손으로 그의 칼을 빼앗고 말해서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그의 급소를 누르며 물었다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그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으나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원승지는 더욱 힘껏 눌렀다 그러면 죄인을 실은 수배를 모두 멈추라고 명령을 내려라 빨리 그 대장은 시키는 대로 곧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소 부부가 숲속에서 뛰어나왔다 그리고는 관병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기 시작했다 부대의 대열은 곧 흩어졌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것이었다 원승지는 두 개의 작은 도끼를 들고 손중수가 탄수레 옆으로 가서 크게 외쳤다 손숙부 원승지입니다 손중수는 꿈을 꾸고 있는 듯 정신이 없어 보였다 원승지는 좌충우도라며 주화국 아호 나대천 등을 모조리 구출해 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백전도장이다 지금은 비록 늙었지만 기계는 아직도 여전했다 그들은 곧 무기를 들었다 어떤 사람은 죄인들도 모두 구해 냈다 이때 앞서 가던 부대는 큰 돌이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갈 수 없어 일대 소란이 일어났다 원승지는 조공수레 위로 뛰어 올라 앞으로 향해 달렸다 얼마쯤 가니까 부대의 총대장이 갑옷을 입고 긴 칼을 든 채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원승지는 질풍같이 달려가서 그 대장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그가 공중재비를 넘어 말해서 살짝 내려서는 바람에 붙잡을 수가 없었다 원승지는 광군 중에 이렇게 무해가 뛰어난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세 개의 동전을 날렸다 그것은 목상의 바둑에서 배운 수법이었다 대장은 그것을 칼로 하나씩 받아 조각을 내어버렸다 원승지는 이 대장이 어디서 이런 만천하우의 수법을 이겼는지 궁금하였다 원승지가 연딸아 동전이 흩어져 내렸다 그러자 마침내 대장도 원승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원승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 원승지가 내공의 힘을 모아 대장의 혀를 잡자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온몸의 힘이 점점 빠져나갔다 원승지가 엄한 목소리로 다그쳤다 살고 싶으면 전 관병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명령해라 그러자 대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조공들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도적들에게 빼앗기면 마땅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그래서 그는 고개를 들며 똑똑하게 말했다 죽일테면 당장 죽여라 원승지는 식 한번 웃고는 그의 몸을 공중으로 던졌다 떨어지면 다시 받아 던지기를 서너번 되풀이하자 대장은 이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원승지가 다시 강조했다 내가 만약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너도 죽고 부하들도 모두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겠느냐 대장은 잠시 더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이 내 고개를 끄덕였다 원승지가 자세를 바로 잡으며 물었다 그대의 성이 무엇이오 수가입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손짓을 하여 부장 참 장 해격 도사 등을 불러 모아 도적들에게 항복을 하자고 했다 그러자 도사를 화를 내며 그를 꾸짖었다 당신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 어찌 그럴 수가 있소 그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원승지가 어느새 그를 붙잡아 내동댕이 쳤다 그는 곧 졸도해 버렸다 나머지 사람들은 겁을 먹은 나머지 일제히 입을 모았다 대장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수대장이 결연히 외쳤다 모두들 싸움을 멈추어라 원승지도 산동 도적들에게 더 이상 살생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수대장에게 무기를 버리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수대장은 그 말에도 저항하지 않고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하였다 양쪽 모두가 곧 싸움을 중지하였다 그런데 그때 다섯 사람이 술의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상자를 열어 은과 식량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들의 기세가 하도 등등하여 관병들도 감히 저지하지를 못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귀신수 부부 일행이었다 원승지가 의아해서 물었다 둘째 형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죠 귀신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대장과 그의 부하들이 원승지의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보자 곧장 대장 옆으로 가서 그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마사영이 바친 복령수 오하는 어디에 감춰 얻느냐 수대장이 기가 죽은 채 대답했다 그분은 우리 수레가 너무 늦는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어 북경으로 운반했습니다 귀신수가 다그쳤다 그 말이 사실이냐 수대장이 고개를 떨고 왔다 내 목숨이 당신들 손에 달렸는데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귀신수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아 멱살을 놓아주었다 조사해 봐서 만약 내가 속였다면 당장 내 칼에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는 모두를 데리고 바람처럼 가버렸다 원승지는 둘째 형님 부부가 자기에게 원한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섯 사람이 가고 난 후에 수대장에게 다시 물었다 그들은 무슨 약을 찾는 겁니까 수대장은 항복을 하고 나서 마음이 산란하여 잠시 생각에 잠겼었다 원승지가 재차 묻자 대답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자초지정을 얘기하였다 그제서야 원승지는 대강을 알 수 있었다 황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천년이 넘은 큰 복령을 찾아냈는데 마침 공교롭게 도 절동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 모양을 한 수 오를 발견하였다 이 두 가지는 천번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진귀한 영물이었다 공양의 총동 마사영이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을 빼앗다시피 수매하였다 그리고는 훌륭한 약사에게 오래 묵은 인삼주와 진주가루 등을 섞어 팔씨발의 복령 수호환을 만들게 하였다 이 일이 강남의 의사와 약사들에게는 널리 알려졌다 이 약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효엄이 있고 또 체질이 허약한 사람이 먹으면 금방 튼튼해진다고 하였다 마사영은 사십이 넘어 중년이 된 뒤 매년 한 알씩 먹으려고 사시발을 남겨놓고 나머지 사시발은 숭정황제에게 바쳐 자기의 벼슬을 높이려고 하였다 원승지는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형님의 아들이 병이 났다더니 다른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으므로 그걸 급하게 차는 거로구나 수대장이 얘기를 계속했다 마총독의 본래는 나에게 보약을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례의 행렬이 너무 늦고 또 죄인을 함께 압송하는 것이 불길하다 하여 김등영의 승표국 무인들에게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마총독은 자기에게 사시발을 남겨놓은 것을 비밀로 하였다 그가 가장 총애하는 애첨에게도 말하지 않았기에 수대장도 더 이상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없다 원승지는 속으로 둘째 형님이 어서 약을 구해서 어린아이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랬다 그래서 황급히 물었다 그 사람들이 출발한 지는 며칠이나 됐습니까 출발은 같은 날 했는데 그쪽은 10명 뿐이고 속도도 빨라서 아마 5, 6일쯤 앞서 같을 것입니다 이때 손중수 주한국 아호 나르천 등이 서로 만났다 그들은 위험에서 벗어나고 또 원승지가 이렇게 뛰어난 성인으로 자란 것을 보고 모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원승지가 포로로 잡히게 된 연휴를 묻자 손중수가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날 성봉장에서 산종을 개최하고 있는데 갑자기 명나라 군사가 습격해왔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했으나 응송은 사례되고 손중수 등은 모두 간신히 위험에서 벗어났다 후에 다시 모이기로 정하고서 그 후 회복 노남 일대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그 일이 사전에 누설되었던 것이다 지난달이었다 봉양 총독 마사영이 마침 군대를 파견하여 중견 인물들을 잡아 북경으로 호송되어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하늘이 도와 이곳에서 원승지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손중수가 원승지에게 권했다 원공 여기에는 보적들도 있고 투항한 관병들도 모두 당신을 존경 아니지 금이 바로 다시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북경으로 가는 것을 연기합시다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손숙부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일대는 영 우모걸들도 많고 우리들도 이렇게 모였으니 어디 모일만한 장소를 한번 찾아 봅시다 곁에 섰던 손중수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태산이 어떻겠습니까 원승지가 쾌히 승낙했다 태산은 여기서도 멀지 않으니 그럼 그곳으로 합시다 그는 곧 흩어진 보물 중에서 은화 20만냥을 꺼내 청죽관과 산동의 도적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저홍류에게도 5천냥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 20만냥을 투항한 관병들에게 나누어 주자 온산이 떠나갈 듯이 함성으로 울려 퍼졌다 원승지는 부상당한 정청죽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서 말했다 정사영이 빨리 기운을 차리시니 정말 기쁩니다 정청죽이 치아를 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당신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기쁩니다 원승지가 물었다 정사영도 나의 선친을 알고 계십니까 정청죽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보따리에서 손으로 베낀 책을 가져와 원승지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다 원공이 이것을 보시면 자연 알게 될 것입니다 원승지가 받아서 보니 겉면에 큰 글씨로 유성길이고 쓰여 있고 또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정본직선이라고 쓰여 있었다 원승지가 궁금하여 물었다 정본직선생이 바로 당신의 정청죽이 대답했다 바로 나의 돌아가신 형님입니다 원승지가 머리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러면 이 책은 선친의 일에 대해서 쓴 것입니까 정청죽이 탄식을 했다 그렇습니다 형님이 일생 동안 가장 존경하던 분이셨습니다 원승지는 책을 펼쳐 중간중간 읽어 내려갔다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면서 대충 읽고 책을 덮으며 말했다 당신의 형님은 선친의 일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칭송하고 있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러자 정청죽이 다시 탄식하였다 형님과 춘부장이 원래부터 잘 알았던 사이는 아닙니다 형님은 평범한 백성으로 여러 번 뵙기를 청했으나 춘부장이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포기하지 않고 독사의 부하로 들어가 마침내 독사의 눈에 띄어 문화생으로 뽑혔습니다 그 후에 춘부장은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형님은 조정에 상소문을 올려 춘부장을 살려주십사고 탄원하다가 결국 한패로 물려 같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원승지는 안타까운 듯이 신음소리를 내었다 어리석은 임금 같으니 정청죽이 다시 말했다 형님이 유언을 남기시길 원공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후에 원공의 묘에 한 명에 미친 사람 때문에 두 명의 용감한 남자 가다라고 쓴 기석을 세워달라고 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원승지가 또 물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릅니까 정청죽이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리석은 임금과 간신들은 모두 춘부장이 적과 내통하고 청과 결탁하였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시비를 가려보지도 않고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춘부장을 끌어내어 몸을 갈래갈래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내국노예 피를 먹어야겠다고 원승지는 여기까지 듣고 나서 울분을 참을 수 없는 듯 그만 흐느꼈다 손숙고 그 그게 사실입니까 손중수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그때는 당신이 너무 어려서 상심할까 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승지는 이를 갈며 외쳤다 임금과 간신들 그리고 북경의 백성들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손중수가 그를 진정시켰다 사실 백성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청나라 관병이 북경에서 약탈과 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과 결탁한 내 국노에게는 원한이 뼈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정청죽도 한마디 했다 여기에서 이렇게 죽음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황공으로 들어가 임금을 암살하여 형님과 원독사의 원수를 갚도록 합시다 원승지가 결연하게 응수했다 모두 고귀한 의견들이십니다 그때 청청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응 그 어린 아가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청죽이 말했다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이미 떠났습니다 청청은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마침 저는 그녀를 찾자고 말씀을 드릴 참이었는데 왜 가버렸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하루를 더 머물렀다 원승지는 청죽방과 산동도정 및 산종의 사람들을 시켜 단호절의 태산의 정상에서 일제히 모인다고 전하도록 각 지역으로 파견했다 그리고 손중수 조항국 등에게는 수대장과 투항항군 인들을 이끌고 험난한 곳에 산채를 세우도록 청했다 이 싸움에서 마사영의 부하의 6천명이 정면했다 조공품과 이 만연양의 은화를 모두 잃어버렸다 천하가 진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사영은 다시 군대를 파견하여 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으나 도적들의 모습은 이미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석류꽃이 만발하는 단호절이 되었다 태산으로 천여명의 여러 영웅 호갈들이 모여들었다 5월 5일 이른 아침 영웅들은 석경 골짜기에 모였다 계곡의 중간은 평원으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고대 승려들이 불경을 공부하던 곳이라 했다 큰 돌에는 금강경이 새겨져 있는데 필치가 웅장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원승지 청청 아구 홍승애 등을 제외하고도 손중수 주황구 아호 나대천 등도 동석해 있었다 또 남경 금 용강의 초공예 초원하 오평 나이벼 등도 있고 강남의 청죽방의 정청죽과 산동군의 사천광 저홍류 단물리도 참여했고 절강 용유방의 영체도 함께 있었다 하남 남양 청량사의 주지 심력대사 해외 27개 섬의 맹주 정기운도와 있고 회남 비오곡의 두섭 광투천 항해목의 대장수감도 거기 있었다 이 외에도 뛰어난 영웅오걸들이 모두 모였으니 정말로 하늘도 들먹일 일이었다 이때 갑자기 계곡 사이의 흰 구름 속에서 붉은 노을빛이 사방에 번졌다 해는 붉고 큰 태양으로 빛났다 사람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땅에 꿇어 앉았다 그때 사천광이 일엉서서 말했다 저는 이 일이 우리의 모임을 축복해주는 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방에다 대고 정중하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도 모두 따라서 겸손하게 절을 하였다 사천광이 또 말했다 저는 우둔에서 사리를 잘 모르니 정청죽 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는데 그날 목숨을 걸고 한바탕 싸운 바람에 서로 상대방의 무예에 감탄하여 좋은 친구가 된 사이였다 정청죽이 일어나서 말했다 우리들은 태산에 모이기 이전에는 그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단지 땅을 분할하고 은을 감추었을 뿐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정청죽이 말을 계속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영웅호벌들이 모였으 네 이제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정은 탐관오리들로 가득 차 사람 목숨이 개미보다도 못하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 큰일을 도모해봅시다 정청죽이 계속 외쳤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좋은 동지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피로서 맹세하고 이후로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사람들의 함성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사천광이 나서서 말했다 동맹에는 대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아 모두 그의 명령에 따르도록 합시다 그러자 이번에는 심력대사가 일어나 말했다 우두머리가 없으면 큰일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을 뽑자는 의견에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대장은 반드시 지혜와 용기를 겸비해야 하고 인위가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기훈이 이어서 말했다 그 말씀은 당연합니다 제가 보기엔 당신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심력대사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중대한 자리를 맡겠습니까 사람 좀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머리를 맞대고 누구를 뽑아야 족을지를 의논했다 한참 지나자 정청주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높여 외쳤다 여러분들도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으니 지금 당장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키가 7척이나 되는 건장한 사내가 일어나 크게 한마디 했다 개맹상 대감은 무림에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비록 그분이 여기에 안 계시지만 대장은 마땅히 그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빛을 보였다 원승지가 홍승애에게 물었다 개맹상은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홍승애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원공은 그 사람을 아직 모릅니까 원승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모르겠는데요 홍승애가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무예와 덕망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무림의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맹가신권과 퇴활삼십장을 독창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의 문화에 있는 제자들의 수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분을 추천한 사람도 그의 제자로서 정류라고 합니다 원승지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개대감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좋겠군요 그때 27개의 섬에 우두머리 정기훈이 말했다 그분의 명성은 해외에 나가 있는 나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류가 거들었다 정기훈의 말도 맞습니다 정기훈이 다시 말했다 개대감께서는 요 몇 년 동안 보정부에만 계셔서 지위와 재산이 우리들과 같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산속에서 무사들을 규합하고 탕관오리들을 섬멸하고 정의를 위해 반란을 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모신다면 반드시 그에게 해가 될 것이니 그것이 걱정됩니다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두들 묵묵히 말이 없었다 그러자 금융강의 대장 초공예가 일어나서 한마디했다 저는 무예도 뛰어나며 신의도 두터운 영웅 한 분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풍당당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도 공정하여 벼슬아치들도 감히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천광이 이어서 말했다 저도 젊은 영웅 한 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초두목이 말하는 그 분과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초공예가 다시 말했다 그분은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식견이 다른 유수한 영웅어 걸들보다 넓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분은 우리의 대장으로 모셔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청죽이 담담하게 말했다 사천광의 성격은 제가 잘 압니다 그는 절대로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청죽방도 사천광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러자 심력대사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승은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사도모 당신의 친구가 대체 누구입니까 어서 밝히시고 모든 동지들의 공평한 판결을 내리도록 합시다 그러자 사천광이 원승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원상공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 피해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무예와 덕망은 훌륭합니다 여러분과 원상공이 서로 알게 된 것은 얼마 안되지만 정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말이 끝나자 산동의 무리들과 청죽방의 사람들이 일제히 산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질렀다 원승지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황급히 일어나 손을 저으며 한마디 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초공예가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크게 웃었다 하하하 사천광이 이에 화를 내며 물었다 초도목 비웃는 것입니까 정청죽도 기분 나쁜 듯이 말했다 나도 평소에 당신을 존경해 왔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구시니 다시 봐야겠습니다 그러자 초공예가 절을 하며 말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두 분도 똑같이 누구를 추천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는 세 사람이 모두 박장대소를 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같은 사람을 놓고 서로 추천하려고 말씨름을 한 것을 알고 한바탕 같이 웃었다 원승지가 초조해하며 말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산의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만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다른 훌륭한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이번에는 손중수가 일어섰다 원공은 원독사의 외아들로서 우리의 산종과는 옛날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당신이 대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훈이 중간에서 물었다 원독사가 누구입니까 손중수가 대답했다 요동에서 청나라 병사들을 무찌르고 불행하게도 어리석은 임금에 의해 살해된 원숭완 독사 말입니다 그러나 원승지는 굳이 사양하였다 하지만 어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투항한 군대의 수대장과 원승지가 죄인의 수레에서 구해준 섭찬풍 양은용 등도 적극 추천하여 끝내 대장의 자리를 맡게 되었다 정유가 원승지 옆으로 와서 그를 자세하게 뜯어보더니 별로 내키지 않는 듯 이 말했다 원상공 축하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원승지가 죄가 사실 하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유가 그의 손을 갑자 기꽉 조였다 정유는 패왕강정의 무술이 뛰어났다 그래서 원승지가 과연 대장이 될 만한 사람인가 시험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승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청근타로 그와 맞섰다 그러자 정유는 두세 번 계속 있는 힘을 다해 원승지를 쓰러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승지는 계속 말했다 제가 사실 이런 큰 임무를 맡았지만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유가 다시 공격을 시도하여도 원승지가 조금도 동요하지 않자 그는 감탄하는 기색을 보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우리의 대장이 될 만한 분이십니다 그는 정중히 절을 하고는 가버렸다 원승지는 그렇다고 정유가 그렇게 믿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정청주기 도중에 한마디 했다 우리가 이렇게 동맹까지 맺었으니 규율을 정하여 선포하고 모두 그것을 지키도록 합시다 원승지가 그래도 사양의 빛을 보이자 손중수가 그의 구애되고 나지막히 쏙 사겼다 원상공 이제 더 이상 사양하지 마십시오 만약 대장의 자리가 불행하게도 규활한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 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영웅어 걸들을 이끄는 대장이 되면 분명 독사 원수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승지는 손중수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늠름하게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러분의 뜻이 그렇다면 저도 감사히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비록 아는 것은 없지만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산에 모인 사람들은 산이 떠나갈 듯 또 한 번 환호성을 지르며 원승지를 격려했다 그리고 그들은 촛불을 밝혀놓고 하늘에 젤을 올렸다 원승지가 손중수에게 부탁했다 손숙부께서 동맹의 규칙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손중수는 사양하지 않고 즉시 사당 안으로 들어가 초고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신의를 제일로 하여 몇 가지 규칙들을 써내려갔다 원승지는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선언을 했다 영웅어 걸들은 물론 피로써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무사들의 태산 집회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원승지는 무예를 배우기 시작한지 반년도 못되어 그의 실력이 정상에 이르렀고 게다가 기회를 잘 만나 부친의 명성에 버금가는 남북 직례 노 예 절 민 공의 일곱 개의 우두 머리가 되었다 그날 밤 여러 영웅들은 연애를 베풀어 술과 음식을 배불리 나눠 먹으니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계곡 가득히 울려 퍼졌다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유성이 하나 떨어졌다 그것은 이 산을 가리키는 신호였다 사람들은 동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원승지와 손중수 등은 그의 성공장의 집회에 관병이 습격한 일이 번개처럼 생각났다 그러나 아직 나라에서는 조공품을 빼앗은 것을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명의 정찰병이 뛰어올라와 숨가쁘게 원승지에게 보고했다 맹주님 청나라 군대가 이미 청주를 공략하여 태안으로 진군하고 있다 합니다 여기서 불과 이 배결이 밖에 되지 않으니 저희에게 싸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원승지가 놀라서 물었다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빨리 오다니 손중수도 한마디 했다 청나라 군대는 작년에 창자령을 넘어 곧장 청주로 와서 살인과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듣자 한이 대장은 복명대장군 아파테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루아치의 일곱째 아들인데 몽고 황제의 형입니다 그는 병사들을 잘 다루고 옛날에 다미에와 산동을 공격한 적이 있어 산동의 지형에 대해서도 아주 익숙합니다 원승지가 다시 물었다 다미에가 산동을 공격했었습니까 손중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벌써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대장이 화산파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큰 돌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지금 청나라 군대가 청주를 공략하고 태안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연애를 계속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모두들 산을 내려가 몽고병을 죽여버립시다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외쳤다 몽고병들은 우리를 지독히도 괴롭혔습니다 이번에 죽든 살든 한번 붙어봅시다 온 산이 떠나갈 듯 격분했다 손중수가 원승지 앞으로 와서 말했다 대장 모두들 몽고병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승지가 침착하게 말했다 나의 아버지는 일생을 바쳐 나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마침 영웅오걸들이 이렇게 모이셨으니 산으로 내려가 싸웁시다 손중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청나라 군대의 소식을 알아오라고 10여명을 먼저 파견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숭정 9년 6월 청나라 황제는 아재격 아파테 등을 파견하여 장성을 공격하고 북칭례를 점령했습니다 11년에는 구황 다미애가 아파테를 이끌고 와서 또 북칭례를 점령하고 충신 노산승과 송승종을 죽였습니다 다미애는 그 해에 제남을 공격하여 40만명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아파테가 왔군요 원승지가 그 말에 되물었다 청나라 군대는 왜 북경은 공격하지 않고 하북과 산동 일대만 공략하는 것입니까 손중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황제는 전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먼저 하북 산동을 점령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살인과 방화를 일삼아 중국의 전통정신을 말살한 후에 심기일전하여 북경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해에 북경을 공격했을 때 원독사에게 패하고는 감히 다시 북경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몽고병은 세 차례나 하북과 산동을 공격하였는데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 명나라 군사들을 저멸시키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속병에 교만한 병사는 반드시 패한다는 말이 있듯 이 우리들은 지금 이 기회에 그들의 기세를 꺾어 놓아야 합니다 청주에서 태 안으로 갔으니 다음은 반드시 금양관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금양관에 가서 기다렸다가 그들을 처부숲시다 원승지는 그 말을 듣자 몹시 기뻐하였다 동지 여러분 몽고병들을 처부수로 갑시다 오늘 밤은 푹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산을 내려갑시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큰 소리로 외쳤다 몽고병을 때려잡자 다음날 아침 원승지와 손중수가 상의한 후에 동지들을 출발시켰다 사방 곳곳에 잠복하고 있다가 대장군의 황색기가 높이 올라가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기로 정하였다 수진에게 2천명의 병사를 주어 선두에서 적을 맞아 싸우라고 명령하여 혹시 수진이 산을 내려간 후에 변신할지 모르니 금융방의 초공예에게 감시하도록 했다 금양관은 양쪽으로 큰 봉우리가 있어 중간에 작은 길이나 있었다 4일째 되던 날 밤에 큰 함성 소리가 들려보니 명나라 군사가 갑옥과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었다 수진은 말을 타고 달려와 큰 칼로써 자결해버린 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변장을 한 병사들이 보물이를 올라오고 있었다 원승지는 왼쪽 봉우리의 바위 뒤에서 처음으로 청나라 군대를 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청군과 싸웠던 것을 생각하자 전신에 피가 용소 숨쳐 당장에 금사검을 뽑아들었다 손사숙 공격합시다 손중수가 잠시 고개를 저었다 청군이 다 오기를 기다립시다 그때 황색기를 올리고 사방에서 공격하면 필경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호각소리가 들리고 수십 명의 청나라 기마병이 명군을 무찌르기 시작했다 어느덧 그 시체가 길을 덮었다 원승지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빨리 공격합시다 손중수가 이번에도 그를 말렸다 잠시만 기다립시다 청청도 안타까운지 조급해하였다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손중수가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청청은 더욱 조급해져서 발을 동동 굴렀다 그때 갑자기 오른쪽 봉우리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며 사천광이 이끄는 산동군이 몰려와 청군을 도륙하기 시작했다 손중수가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아니 저러면 좋지 않은데 원승지가 의아해서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은 청군의 선두만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장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깃발 신호를 보지도 않고 어째서 먼저 저러는지 모르겠군요 산동군은 이미 진중으로 들어가 용맹스럽게 청군을 죽이고 있었고 청주방과 금융방도 매복해 있던 곳에서 들고 일어났다 손중수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 외에 원독사의 부하들이 이렇게 명령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책임자들은 모두 원독사에게 보검으로 죽여달라고 청했을 것입니다 원승지가 이 말에 미안해했다 모두 제가 엄하게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손중수가 그를 위로하였다 우리의 동지들은 모두 영웅호걸이라 무예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나 저렇게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합지졸드림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청청이 옆에서 거들었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탄식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승지 형님 우리도 공격을 시작합시다 원승지도 이미 결심을 한 듯 결연히 외쳤다 좋다 모두 공격하자 그는 금사검을 움켜쥐고 봉우리를 내려갔다 손중수가 깜짝 놀라 뒤에서 외쳤다 맹주님 맹주님 당신은 진영에 앉아서 지휘해야 합니다 직접 적과 싸우시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벌써 그는 청군의 진영으로 가서 금사검을 휘두르며 용감히 싸우고 있었다 천여명의 청군은 중간에 끼어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었다 태산의 동지들 이 사방팔방에서 일제히 공격하니 어느덧 청군은 거의 몰살되었다 그러나 청군의 통솔자 아파테는 금양관에 복병이 숨어있다는 극보를 전해 듣자 급히 청주로 돌아갔다 이 싸움에서 비록 아파테는 죽이지 못했으 나 천여명의 청군을 몰살시켰으니 실로 십여년만에 큰 승리였다 원승제는 금사검에 묻어있는 혈흔을 보고 생각했다 오늘 이 검으로 청군을 무찔렀다 앞으로도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이 검을 사용하리라 그날 밤에 원승제 손중수 주한국 아호 나대찬 등이 낮에 있었던 싸움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또 원독사의 영혼을 위로하며 모두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손중수는 아파테를 죽이지 못한 것을 매우 원통하게 생각했다 원승제가 침착하게 한마디 했다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무예를 단련하여 다음에 다시 몽고병을 만난다면 오늘과 같은 무질서한 싸움은 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모두들 그의 뜻과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원승제와 청청이 나란히 걸어가면서 보니 여기저기서 모두들 흥분하여 대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원승제가 나직하게 말했다 통쾌하게 원수를 갚는 날은 백번의 싸움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청청이 대답했다 그 시기는 아주 듣기가 좋은데요 원승제가 웃으며 덧붙였다 내가 어떻게 시를 지을 줄 알겠소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오 원승제는 문득 탄식하는 신음을 토했다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아버지와는 상대도 안 됩니다 그분은 시도 지으실 줄 알고 무예도 능하셨지만 나는 그 모두를 할 줄 모릅니다 청청이 위로를 겸하여 한마디 했다 당신의 무예는 반드시 당신의 아버지 보다 강할 것입니다 원승제가 이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본시 진사 출신으로서 무예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보다는 큰 일하는데 쓰셨습니다 원승제는 문득 금사검을 꺼내 들고 결연하게 말했다 청청 나는 반드시 이 손으로 몽고의 승정 황제를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야 말겠소 XXXX 원승제와 청청 홍승애 등 세 사람은 철상자를 가지고 서울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또한 정청죽과 사청광도 호기가 발동하여 맹주를 따라 서울로 가서 한바탕 즐기고자 마음먹었다 원승제는 이 두 명의 힘센 방주가 함께 수행하겠다고 하자 무척 흐뭇해했다 그리고 홍승애는 충성심이 분명하고 다시는 반역의 뜻을 품을 것 같지 않았으므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몸둘발을 몰랐다 다섯 사람의 일행은 채찍을 휘두르며 끄덕이 펼쳐진 산동 평원을 지나 북으로 말을 몰았다 이 북은 일대는 모두가 사청광의 지역이었고 북쪽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청죽방의 지역이었음으로 가는 길목마다 각지의 두목들 이나와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다 청청은 일행이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자 시끌벅적하고 화를 잘 내던 평소의 성질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며칠 후 그들은 청죽방의 지역인 하간부에 도착했다 그러자 이곳을 담당하는 두목이 큰 잔치를 베풀어 맹주를 축하해 주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하간부 지역에서 무림으로 이름을 날리는 자들이었다 술에서 너 잔식 돌아가자 사람들은 슬슬 강호와 무림일 때에 나도는 소문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문득 화재를 돌렸다 정광주님 나흘 후면 바로 맹백비 어르신네 황감날이 온대 안 가보시겠습니까 정청죽이 대답하였다 나는 맹주를 모시고 서울로 가는 중이라 회가변에는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네 하지만 사람은 갈 수 없다 해도 예의는 갖출 수 있는 법이니 예물을 준비하여 보정부까지 사람을 보낼까 하네 사청광도 거들었다 동생의 예물은 이미 보냈지 맹노야께서 도 우리들이 가지 않으면 무슨 일 이 있으리라 짐작하실 뿐 그 이상 이상하게 는 생각지 않을 걸세 원승진은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었다 이 맹신은 북부 오성에서 대대적으로 유명하다고 들었다 그러한 그의 회갑이 닥쳐 온다하니 이 기회를 틈타서 그와 사귀어 보는 것도 해롭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 원승지가 한마디 했다 맹노야는 내가 오랫동안 악모에 온 분이다 며칠 뒤에 바로 그 어르신 내 회가 변이라니 나도 가서 축하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이 말에 모든 이들이 박수를 치며 좋다 하였다 맹주께서 이토록 큰 마음을 보여주시니 맹노야도 틀림없어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XXXX 다음날 일행은 길을 바꾸어 떠났다 천천히 걸어도 고향에 도착하여 두니 보정부까지는 불과 하루의 일정밖에 남지 않은 셈이었다 각기 큰 길가에 있는 객사에 투숙하기로 하고 철상자와 짐을 정리한 뒤에 대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이 앉아있는 동편 탁자에는 뚱뚱한 행각승이 앉아 있었다 그는 머리에 구리띠를 두르고 긴 머리를 묶었는데 생김새가 용맹스러웠다 그는 이미 여러 명의 술을 마셨는지 탁자에 는 빈 술병이 가득하였다 주점에 심부름하는 아이가 또 술을 날라왔다 그는 서둘러 술병 마개를 따 버리고는 큰 대접에 술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는 한숨에 쫙 들이킨 뒤 양손을 휘둘러 접시 위에 쇠고기 안주를 순식간에 깨끗이 먹어 치웠다 술과 안주를 더 가져와 빨리 그때 심부름하는 아이는 원승지 일행을 접대하는데 바빠서 그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행각승은 대놓하여 손으로 탁자를 한바탕 휘둘렀다 술병과 술잔 안주 등이 나뒹굴었다 근처에 탁자에 있던 사람들의 술병과 술잔도 뒤집어지고 술은 엎질러져 탁자 가득히 넘치게 되었다 근처에 있던 손님 하나가 아이쿠 하고 튀어 올랐다 그는 몸이 왜소하였다 입술 위에는 쥐꼬리만한 수염을 두 갈래로 냈는데 작은 눈동자가 한번 반짝이니 눈빛이 무서웠다 스님 스님도 술을 마시겠지만 다른 사람도 술을 마셔야 하지 않겠소 그 행각승은 이 말에 더욱 화를 내며 탁자를 거세게 쳤다 나는 저 심부름꾼 꼬마를 불렀는데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작은 사나이가 중얼거렸다 이제껏 이렇게 지독한 중은 처음 보겠군 오늘 너에게 맛을 좀 보여주마 행각승이 시비를 걸어왔다 청청이 이 꼴을 보다 못해 원승지에게 말했다 제가 가서 처리해야겠어요 원승지가 말렸다 좀 더 더 두고 보자 저 사나이가 비록 몸은 왜소하지만 함부로 굴 것은 아닐 것이다 청청도 두 사람이 금방 싸움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때였다 뜻밖에도 그 사나이는 행각승의 위세에 눌린 듯 어물어물 대답했다 좋아 내가 잘못하였소 이젠 됐소 행각승도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가 때마침 술이 오는 바람에 개의치 않고 그냥 술을 계속 마셨다 그 사나이는 섰던 자리에서 다 되돌아왔다 원승지 일행은 더 이상 볼만한 것이 없다고 체념하고 조용히 술과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한바탕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더니 더러운 냄새가 코를 찔러서 청청은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다 원승지가 고개를 돌려보니 행각승의 탁자 위에 단정하게 요강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행각승은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원승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청청을 향해 눈짓을 하며 행각승 쪽을 입으로 가리켰다 청청이 한번 보더니 이내 허리가 굽어지도록 웃어댔다 마당 안에서 밥을 먹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 다만 지독한 냄새로군 지독해 하고들 웅성거렸다 그 말은 사나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이구 향긋하다 청청이 중얼거렸다 이것은 분명히 저 사나이가 날라온 것이야 손발이 매우 빠르기도 하지 언제 갖다 놓았을까 그때였다 행각승도 드디어 악취가 코를 찌르자 손을 뻗쳐 술병을 들려다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야 말았다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술병이 아니라 요강이었기 때문이었다 더욱 민망한 것은 요강의 오줌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손을 꺼두고는 곁에 있던 심부름꾼 아이를 주거라고 팼다 왜소한 사나이가 잔을 비우며 여전히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좋은 술이야 좋은 술이야 이렇게 향기로울 수가 있나 행각승은 비로소 그의 소행인 줄 알고 요강을 번쩍 들어 그에게 던져버렸다 그러나 사나이는 이미 방어를 하고 있었는지 빠른 심법으로 미끄러지듯 이 달려가서 조그만 그의 몸은 탁자 밑을 꽤 뚫고 지나가 어느새 행각승 뒤에 서 있었다 요강은 작은 사나이가 있던 탁자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오줌이 사방으로 흘러내린 것은 물론 모든 사람들 이 아우성 치며 이리저리 몸을 피했다 행각승은 화가 더욱 치솟아 그 큰 두 팔을 들어 몸을 돌려 사나이를 잡으려 하였다 행각승이 탁자를 발로 차버리자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박살이 났다 사람들은 이미 양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사나이는 이리저리 피했고 행각승은 주먹과 다리를 휘둘렀지만 끝내 그의 몸을 잡을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당 아래 탁자와 의자는 두 사람에 의해 온통 뒤집어지고 접시와 젓가락 술병 등이 바닥에 가득하게 되었다 사나이는 피하는 중에도 술병 같은 것을 들어서 계속 행각승을 향해 던졌다 행각승도 소리를 지르며 그것을 받아서 다시 던졌다 두 사람의 몸놀림은 아주 민첩했다 모두 무공이 뛰어난 자들임에 틀림없었다 싸움이 계속됨에 따라 대당 안에는 공터가 생겼다 사나이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주먹을 쥐고 발을 들어서 민첩하게 행각승과 마주 겨루기 시작하였다 행각승은 몸이 건장한 데다 그가 쓰는 권법은 창주 대홍권이었기 때문에 주먹이 무섭게 바람을 일으켰다 그 사나이의 권법도 일가를 이룬 자세였다 때로는 손을 활짝 편 채 작은 몸을 살짝살짝 다루는 모습이 이상스러웠으나 신법은 민첩하기 그지어봤다 청청히 웃으며 말했다 저 모습은 정말 보기가 딱하군요 저게 무슨 무공이란 말인가 원승지도 그와 같은 무공을 본 적이 없어드니 그의 손발이 민첩하여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모양은 우스웠으나 분명 장법이 있어서 적을 제압하고 있음에는 틀림없었다 정청주기 보고 들은 게 많은지라 한마디 하였다 저게 아평권이라는 겁니다 강호엔저 권법을 터득한 사람이 많지 않죠 청청이 그 명칭을 듣자 속으로만 웃었다 과연 그 사나이의 신용과 보법은 오리와도 같았다 행각승은 오래 싸우게 되자 조급해져서 갑자기 노지심의 치타산문권을 사용해서 이리저리 구르고 엎어졌다 과연 술 취한 사람의 꼴이었다 이제는 양다리를 모아서 추그리고 있다가 적이 공격해오면 땅을 박차고 맹공격을 했다 달리다가 엎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술이니 밥이니 반찬 찌꺼기와 함께 요강에서 쏟아진 오름까지 흥건히 뒤집어쓰게 되었다 싸우다가 갈라서는 사이 행각승은 호련히 한 발짝 나아가서 왼손을 휘젓고 오른손은 대산도에를 써서 상대방의 가슴을 향했다 그 마른 사나이는 이 권법의 무서움을 깨달았는지 내공을 합하여 양손바닥으로 행각승의 주먹을 막았다 옆 하는 소리와 함께 어느덧 세 개의 손은 매우 작은지라 그의 두 손은 스님의 손 하나를 겨우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맹진하였다 행각승의 왼손은 비록 비어있지만 온몸의 힘은 오른손에 쏠려 있었다 왼쪽 어깨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양편의 힘은 비슷했다 더욱이 서로 밀고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물러 날 수도 없는 처지였다 누군가 먼저 힘을 거두어 버린다면 상대방의 손 아래에 거꾸러질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죽어라고 싸워 나간다면 그들의 내공은 모두 쇄진하여 다같이 상처 입을 것이 문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후회를 하고 있었다 사실 서로 원수진 것도 없이 한 순간의 분노 때문에 이처럼 목숨을 걸다니 정말로 한심한 노릇이었다 또다시 한 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의 이마에서는 콩알 같은 땀이 흐리기 시작하였다 사천광이 나서서 말했다 정형 그대는 화봉화를 써서 불어버리시오 조금만 더 두면 두 사람 모두 큰일이 나겠소 정청주기 대답했다 내가 하느니 형께서 직접 하시지요 사천광은 싱긋 웃었다 좋소 허나 저 두 싸움쟁이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겠지만 중상은 피할 수 없겠구려 그가 나아가 풀어주려 할 때였다 원승지가 웃으며 가로막았다 내가 해보지 그는 천천히 접근하여 양손으로 두 사람의 어깨를 갈라놓았다 행각승과 사나이는 손을 갈라주면서 팍하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원승지의 가슴을 때렸다 정청죽과 사천광 청청은 저런 하며 동시에 나서서 그를 구하려 하였으 나 원승지의 신색은 여전한 채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 원래 원승지는 만약 힘을 사용하여 갈라서게 하거나 밀어버린다면 두 사람이 전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한쪽 편이 자기 자신을 향해 때릴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래서 가슴에 기공을 모아 그들의 주먹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신묘한 내공 덕분에 그들의 장력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행각승과 사나이는 이때 이미 기력이 거의 쇠진하여 손덩이처럼 바닥에서 헐떡거렸다 정청죽과 사천광이 두 사람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주의를 치우도록 하였다 원승지가 품에서 열량의 은전을 꺼내어 주인에게 건네주었다 부서진 물건들은 모두 내가 변상하겠소 많은 손님들이 아직 식사를 마치지 못했으니 잘 정리하고 다시 음식을 준비해 주시오 그것도 모두 내가 변상하겠소 이 말의 주인은 수없이 감사하다고 한 뒤 계산을 마치고 부서진 물건들을 수습한 뒤 이어서 술자리를 열었다 행각승과 사나이는 기력이 점차 회복되자 함께 원승지를 향하여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대해 감사해했다 원승지는 웃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 두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요 두 분께서 쓰시는 무공을 보니 분명 강호의 영웅호걸들이시군요 하고 칭찬해 주었다 행각승이 고개를 떨구었다 저의 번명은 의생이지만 주위 사람들은 천라한 이라고들 부릅니다 그러자 사나이도 자기 소개를 했다 제 이름은 호개남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네 조남은 위신지요 그리고 저 두 분은 누구신지요 원승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천광이 입을 떼었다 아니 성수신토 호형이었구리요 호개남은 자기를 알아보는 것에 매우 기뻐하였다 노형의 조남은 정청주기 사천광의 손에서 부채를 빼내어 쫙 펼치자 호개남은 부채 위에 무서운 해골 그림을 살폈다 원래 음양선 사대장이셨군요 오랫동안 대장의 조남을 들어왔는데 정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탁자 옆에 청주기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청죽방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청죽은마 뒷으로 그 신분의 고아를 논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청죽은 13개의 마디가 있었다 그것으로써 상대방이 청죽방에서 가장 높은 수령임을 인해 알 수 있었다 그는 청죽을 향해 읍하며 말했다 이분이 정광주이십니까 정청죽은 껄껄 웃었다 성수신토의 눈이 놀랍다더니 정말 맞는 말이었군요 두 분을 알게 되었으니 자 함께 건배나 합시다 일행은 함께 자리를 모았다 호개남과 천라한은 서로 잔을 들고 건배 하고 외쳤다 천라한이 쏙스럽게 웃었다 어디서 오줌통을 훔쳐 왔는지 참 괴물이야 모두가 박장대소를 하였다 호개남은 정청죽과 사천광 두 사람이 북측리와 산동의 강호에서 유명한 호걸수령인데 이 두 사람이 원승지에 대해 공경하는 것을 보았던 터였다 그가 방금 싸움을 말릴 때 내공이 깊다는 것도 알았다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없는 것을 알았으나 감히 이름을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는 성격이 명랑하여 장난을 치거나 웃기를 좋아하였으나 이때에는 함부로 경거망동하지도 않았다 정청죽이 물었다 두 분께서는 여기서 웬일이십니까 호영께서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서 이곳에 오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자 호개남이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정선배님의 지역에 어찌 감히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맥노야의 회가변에 참석하러 가는 길입니다 천라하니 탁자를 치며 기세를 돋구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나도 회가변에 가는 길인데 일찍 알았었다면 피차 싸우지 않았을 것 아니오 하여튼 맥노야 회가변의 술좌석에서는 다시 요강 같은 것은 들고 나오지 말구려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바탕 웃었다 이어서 정청죽이 희의되며 말했다 정말 잘 되었소 우리들도 맥노야의 회가변에 가는 길이니 내일 함께 동행해서 갑시다 두 분께서는 맥노야와 절친한 친구 사이신가요 천라하니 고개를 저었다 친구 사이라니요 감히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20년쯤 지내왔지요 요사 이 제가 호강 일대에 많이 있다 보니 북방에 드물게 오게 되어 8,9년은 못 배였지요 이 말에 호개남이 웃으며 받았다 그렇다면 나영께서는 저를 인도하셔서 그 분을 뵙게 해주시오 천라하니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아직 맥노야를 모른단 말이오 그럼 그 분의 회가변에는 대체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이오 저는 맥노야께 항상 악무의 정이 있었으니 아직까지 배울 기회가 없었지요 마침 한 가지 보물을 얻게 되었기에 이번 기회에 선물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또 마침 여기서 여러 강호의 유명한 호걸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거야 그럼 됐소 선물이 있든 없는 맥노야께서 매한 가지로 대접해 주실 것이니 상관할 것 없소 하하하 정청족이 그 말을 마음에 담고 물었다 호형 무슨 보물을 얻었는지요 우리들의 개 좀 보여줄 수는 없겠소 사천광도 부추겼다 보통 물건이라면 어찌 성수신투에 눈에 차겠소 분명 매우 가치 있는 것일게요 호개남은 두 개만만하여 품 안에서 구슬과 옥으로 조각된 황금 상자를 꺼내어 놓았다 이곳은 이목이 많으니 여러분께서는 제 방으로 가셔서 보시지요 사람들은 상자가 이미 비싼 것이니 그 안에 있는 물건도 필히 증비한 것일이라 생각하였다 호개남은 모두가 방에 들어온 뒤 방문을 잠그고 나서 상자를 열어 보였다 두 마리의 흰 두꺼비가 죽은 채로 드러났다 이 두꺼비는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눈알은 핏빛처럼 붉었다 그 모양은 매우 귀여웠으나 무슨 징귀하거나 색다른 곳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호개남 이 천라한을 향해 웃으며 말하였다 방금 저와 형님이 손바닥을 마주했을 때 만약 둘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다면 그것은 너무 큰일이어서 회생할 방법이 있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몸에 어떤 중상을 입었다면 나는 치료할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흰 두꺼비를 가리켰다 이것은 서역의 설산에서 생산되는 붉은 눈알의 빙섬입니다 어떠한 내상이나 도상이라도 현장에서 죽지만 않았다면 이 빙섬을 한번 복용하기만 하면 상처를 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험하고 신묘한 약입니다 참 신기한 물건이죠 독약에 중독되었다 하더라도 이 빙섬은 그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처방력도 가지고 있고요 정청주기 의아에서 물었다 이러한 보물을 호영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구했습니까 호개남이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지난달 제가 하남의 여숙에서 약초를 캐고 사는 노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병이 들어 곧 죽게 되었는데 하도 불쌍해서 몇십 명의 은전을 주어 의사를 찾아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그러나 그는 나이가 너 무드러서 그랬는지 약의 효원 마저도 보지 못한 채 결국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는 죽기에 앞서 이 빙섬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를 돌보아 준 보답의 정표라 하면서요 철라하는 수궁하며 상자를 어루 만졌다 이 상자도 보기가 매우 좋군 호개남이 대답했다 원래는 이 물건은 철상자에 넣어 두었었지요 그러나 선물로 하자니 좀 더 보기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천광이 웃으며 한마디 했다 그래서 자네가 빈손으로 부잣집에 들어가서 이 금상자를 신뢰했단 말이지 호개남도 겸연적게 웃었다 두목께서는 귀신처럼 알아맞히시는군요 정말 탄복합니다 이 상자는 본내 개봉구의 대부부인 유씨라는 사람의 딸이 장식용으로 쓰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웃고 말았다 호개남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방금 우리 두 사람이 하마터면 손을 맞잡고 염라대왕 앞에 갈 뻔했는데 죽어라 싸우면서도 나는 마음속으로 나와 철라한 형님이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내가 이 두꺼비 한 마리를 먹고 한 마리는 그에게 주어 생명을 구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사람은 본래 무슨 큰 원수진 것도 없는데 그 더러운 오줌통 하나 때문에 인명대사를 던져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라하니 웃으며 대답했다 자네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니 일동은 다시 한번 크게 웃었다 호개남이 말하였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두 마리의 흰 두꺼비는 이미 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상자를 들어서 원승지 앞에 옮겨 놓았다 감히 보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작은 것으로나마 정리를 표하고자 하오니 상공께서는 얼굴을 보아서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승지가 깜짝 놀라서 가로막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본래 호영이 맥노야께 축하의 선물로 보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오 그러자 호개남이 대답하였다 만일 상공께서 의기를 가지고 둘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죽지 않았다면 기필코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빙섬이라는 두꺼비도 자연히 맥노야의 손에 도착할 수 없었을 게 아닙니까 선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펼쳤다 하면 어디에서든 구할 수 있더니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원승지는 계속하여 극구 사양하였다 그러나 호개남은 기분이 상한 듯이 외쳤다 상공께서는 이름들 들려주시지도 않으시 더니 이제는 빙섬 마저도 받지 않으 신이 혹시 제가 도둑질해 온 것이라 의심하여 더럽게 여기시고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까 원승지는 급히 손을 내져었다 호영은 무슨 말씀을 그리 하는 것이오 경황 중이라서 미처 제 이름을 말씀드리지 못한 건 용서 바랍니다 저는 원승지라고 합니다 천라함과 호개남은 동시에 아 하고 놀라는 소리를 질렀다 호개남이 다시 입을 열었다 원래 칠성의 맹주이신 원대아이셨군요 이토록 좋은 무공을 이끄셨으니 이상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원대아께서는 영웅들을 이끄시고 금양관에서 달자 병사 오랑캐들을 대파하셨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로써 모두가 순황하는 바입니다 천라한도 한마디 거들었다 저도 얼마 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모르는 사이에 그만 내기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감임을 표시했다 청청히 물었다 아니 왜 스스로 귀를 때렸단 말이오 천라하니 대답했다 운수가 좋지 않아 나로서는 그 전투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래서 한 명의 달 자병사도 죽이지를 못했으니 그랬지요 일동은 다시 그 말에 웃음을 짓고 말았다 원승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호영께서 이렇게 선물까지 주시겠다니 비록 예의는 아니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아서 가슴속에 넣자 혹의 남은 더없이 기쁜 빛의 얼굴에 나타났다 원승지는 자기 방으로 갔다가 잠시 후에 주홍색의 산호수 한 그루를 들고 돌아왔다 그 산호수는 두 자나 되게 높은데 무척 영롱할 뿐만 아니라 한 곳도 파괴된 것이 없고 모래는 하나도 묻어 있지 않았다 그가 산호수를 탁자 위에 놓쳐온 방안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였다 호개남이 놀라서 말했다 제가 부호의 집을 잡을 수 없이 다녀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산호수는 여태껏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원상공의 집안에 전해오는 가보인가요? 정말 놀라운 물건이시군요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것은 저 역시 그냥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호영께 드리고자 하니 내일 보정구에 가실 때 축하의 예물로 쓰시는 것 이 어떻겠소 호개남은 놀라서 물러앉았다 이 물건은 너무나 귀중한 것인데요 원승지는 다시 권했다 이것은 보고 즐기는 물건입니다 비록 귀중하기는 하지만 일상 중에는 별 소용도 없어요 더구나 빙섬처럼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어서 받아 두세요 호개남은 감사를 표시하며 그것을 받았다 그와 천라하는 원승지의 호걸스러움을 보고 마음속으로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XXXX 그 다음날 저녁 무렵에서야 일행은 보정구에 도착하였다 우선 숙소를 잡고 휴식을 취한 다음 다음 날 일찍 맹구에 가서 축하를 하기로 한 것이었다 맹백비는 원승지 정청죽 사천광 세 사람의 명함을 보고 그들을 친히 영접하러 나왔다 그는 일찍이 원승지가 젊다는 것은 알았지만 비범한 곳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서로 만나보니 그는 머리가 아직 검은 젊은이였고 생김새도 평범하여 무슨 특별한 점이라고 없다고 여겼다 그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생각했다 칠성의 영웅오걸이 어찌 이리 뒤죽박죽이 되었는가 이런 애송이를 맹주로 추거하였단 말인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행으로 그 먼 길을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그에게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큰 아들 맹정과 작은 아들 맹주로 하여금 거듭 감사의 표시를 하게 하고는 안으로 안내하였다 감사합니다